자 여러분! 유하 유하! 유하 유하!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보스를 격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내기 전에 그 보스를 격파하지 못하고 끝낸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늘 잡으면 되지. 오늘 빡 집중해서 잡아볼게요. 가자. 처음엔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소리가 커. 평타. 치명. 다. 치명타. 이게 치명타고. 이게 포션 먹는 거. 이게 쓰는 거. 두 개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면 쓰고. 오케이. 가자. 화이팅! 시작하자마자 이 녀석이라니. 오케이. 어. 시. 하이. 하이. 맞은거지? 맞은거지? 아우! 잘못 눌렀어!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닌디 어! 오 범위 아! 오 범위 오 범위 오 범위 아 이거 옆구리에서 날아가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이게 맵이 낙사가 없는 대신에 돌아다니기가 좀 불편해 아이고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여기 무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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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울 게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들이밀었을 때 보스한테 밀려서 옆으로 굴러가고 이러거든요. 최대한 보스한테 밀착하는 느낌으로 간단 말이지. 근데 여긴 그게 안 되네. 아! 와! 와! 이건 아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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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 걸렸어 아이들 미친 아 젠장 아 잘못 누르긴 했네 아 이걸 쓰는게 아니었는데 아 아 아 아 왜 점프할 때 아 이런 아 아 왜 점프할 때 써 아 아 바보야 점프할 때 쓰면 안 되잖아 내가 기술이 그게 없어서 여의복 늘어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아 나 이거 못 깨면 어떡하지 여기서 꺾이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어렵다고 못 쓸 것 같아요 이거 아 아니 굴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웃긴 게 아닌 다리 사이로 가질데가 있고 안가질데가 있고 그렇다? 이거 진짜 웃긴다 어 맞았다 아 이건 옆으로 골라야되는데 잘못됐다 발로 굴리고 바람 그 다음에 분신 아 아씨 아 이거 또 골랐나 shouting 귀여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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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아 으 아 아 맞았어 아 패링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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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오리 회오리 아 아 아 안 보예요 선생님 안 보예요 아 으아 아 으 아 아 좀만 버티면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패딩 패딩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쓰지 써져 있는데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 아 이거 아니고 여긴가 가벼운 곰봉 무거운 곰봉을 연결한 다음 1스택을 소모하면 정상일침을 시전한다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막 때리다가 아 때리려는 타이밍에 그 y 를 누르면 되는 건가 그 말인가 피하는 것보다 y 를 먼저 눌러보면 알 수 있겠네 오 한번 해볼게요 아 아 아 아 falta 씹히는게 먼저 돼서 아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아 아 나 진짜 회오리 때문에 나 포션 먹잖아 포션 좀 먹자고 물약 하나 남았잖아 아 아 저 패턴 되면은 회오리한테 맞고 죽는 거 아니면 회오리를 피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 아 초반에 광주라버 써주고 아 이거구나 페링이 이거구나 아 아 페링이 방금 그거구나 아 공격 한번 씻고 아 아 아 아 포션 먹으려고 거리를 두면 바로 날려버리네 포션도 붙어서 먹어야 되니 아 알 것 같네 하 잘 써먹어 봐야겠다 때리는 그 맞는 모션이 생각보다 정확하게 안 보여서 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페링이 맞고 나서 그러기가 걸리는 게 바로 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스택을 모르다보니 아 좀 찝찝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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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잘못 눌렀네 잡네 써버렸다 와 씨 아니 아 아 고맙다 이 아! 나 짓말 이거 먹어야겠다 아니 이거 데미지 안 들어가야 정상 아닌가? 야야야 이거 구석에 가두면 안 보여! 온다 아 또 밟혔어 뒤로 가야돼 아! 야 이거랑 같이 날라찼잖아 와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같이 날라차기를 아! 발로 채웠다 아니 같이 날라차기 했는데 나만 난 공중에 떠있는데 어떻게 발 아 옆으로 굴렀잖아 아아 아 맞았어 너무 빨리했나? 아이씨 망했는데 이번판은 망했다 제 다리 사이로 들어가면요 의외로 아 죽었다 아아 사발명 아아 진짜 아아 너무 열받네 저게 열받 마지막 진짜 제일 조금이었던게 진짜 손가락 이 가운데에 길이만큼 남은거가 한 번이 있었고 아 진짜 거지 같네 아이씨 개울받네 진짜 데미지나 더 올려볼까? 얘는 효과가 좀 있는거 같은데 아아 치명타 피해 증가 얘도 좀 괜찮아 보인다 얘도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눕히는거 말고 차라리 공격을 가하는게 나을지도 몰라요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하고 이거 좀 올려보자 아 근데 아이템이 있나? 돈으로만 올릴 수 있는게 아니다보니 처음에는 돈이구나 한 번밖에 못 올리네 한 번밖에 못 올리네 한 번밖에 못 올리네 팔면 되지 아아 아 얼마지? 한 번만 더 올리고 써보게 얘 좀 괜찮을거 같애 1500원인거잖아 그러면은 1200원 정도 1300원 되려나 돈이? 될거 같긴 하네 이걸로 1300원 해볼까 이건 좀 다 팔아도 되긴 해 어차피 여기는 어? 방금 잘못 올렸나요? 나 방금 잘못 올렸어요? 오마이갓 돈을 또 딴 데 썼어? 에? 아 그러네 잘못 올렸네 얘를 올려야되는데 얘를 올렸구나 어쩐지 아니요 돈이야 더 먹으면 되죠 3,000원이네 돈 낭비 미쳤다 갖고 있던거 다 팔자 어차피 어차피 이건 잃어버리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알았어 칼을 휘두르는 시간이 감소 칼을 휘두르는 시간이 감소? 기다렸다가 이렇게 날라가는 그런건가 보다 무탄보 화이팅 할 수 있다 아 아 오우 들어오자마자 사이버 여기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뭔가 섞어서 때리려고 하는데 패링 진짜 어렵다 와 이거 되게 안 찬다 아 방금 안 맞았지 아니 이거 아 아 기코 사압도니 아 아니 껴안고 구르기를 아 왜 아니 왜 이렇게 쿨타임 왜 이렇게 짧아진 거야 아니야 이거 아까는 잘 아니 왜 이렇게 금방 풀려 난 분명히 안 눌렀는데 멈췄는데 내가 풀지 않았는데 뭐지 내가 풀지 않았는데 왜 뭘까 난 분명히 아 아 근데 두 개를 같이 쓰기 아 그런가 아니 시간이 아까워서 1분 1초가 이렇게 몇 대 더 때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쓰기는 너무 손해 아닌가 아닌가 안전하게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으려나 아씨 아 아 이게 맞아버리네 아 아니 이번에 아 다시에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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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타이밍을 내가 타이밍을 너무 못 맞춘다 내가 아 아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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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 화가 나 화가 나 패링도 써보려고 노력중이고 어 패링도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는데 패링은 좀 쉽지가 않아 아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화이팅 이번엔 할 수 있다 갈수록 죽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화가 나 이거 뭔가 아까워 시간이 뭔가 아까워 아 아 아 점프하는 타이밍에 오 제대로 들어갔다 아 아 아 아 아 안 유 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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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공중에 떠있는거 이제 알았다 어 저거 머리 공중에 떠있는거 나 이제 봤어 아 또 발에 채웠어 난 아 발창이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발에 붙어있어서 그런가 보니까 얘는 그게 그 뭐냐 여의봉 길어져서 공중에 뜨는거 있잖아요 그거 쓰는게 좋다고는 들었는데 아 나 진짜 미치 잘못 올라 아 뭐 발구르는 것도 됐었어 발굴러도 저기 올라왔나 공중에 있으면 안떨어지나 그게 공중에 있으면 안떨어지나 그게 바닥공격 들어가면 안떨어지려나 쓰기 어려울거 같은데 약간 쓸데없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조작이 너무 복잡해 싸우는 동안 저걸 어떻게 해 싸우는 동안 저 공중 위로 어떻게 올라가 그런 순발력은 없어가지고 패드 잘 다루는 사람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 십자가까지 누르면서 잘 못할 것 같거든 물약 먹는 거 제외하고 물론 지금 물약도 없지만 일단 그냥 써 억숫평 죽음 괴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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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패턴을 바꾸는 이유가 뭐야, 친구. 어차피 잡지도 못할 거. 아, 이거 왜 맞냐, 이거. 옆에 있는데. 아니. 아니. ANYBODY을 마치지, 와 느리게 밟아 타이밍 보고 밟는거 보고 바로 발차기 하는거죠? 아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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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점점 좁아지네 나 이제 느꼈네 회오리가 점점 안으로 오면서 좁아지네 매비 오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있어 아 뭐야 이건 또 미친 아 미친 패턴 이게 뭐야 거지같은 회오리 두번이나 날 괴롭히다니 하 놀이공원이 따로 없네 진정한 놀이공원이네요 저것때문에 오히려 패턴을 피한군이 있는거 같은데 저 즉사기같이 아니 내가 피가 없어서 그런것도 있지만 아 그래도 잘 싸웠는데 아 방금 좀 좋았는데 처음에 맞은거치고는 처음에 쳐맞은거치고는 괜찮았는데 두대나 맞았네 아 아 잘못했다 아 이거 다시 하고싶은데 아 일단 해봐 하 해링이요 해링이요 이 자식아 어때 아 이게 하면 뒤로 빠진다고 이걸? 아 좀 그러네 타이밍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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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아 아 효율이 나온다 집중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유도야? 아니 쫓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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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더 올릴까? 기력을 더 올려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아 아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되네 이거 제거 안되지 않아요? 제거 안돼요 이거 다시 흡수해서 다른거 찍고 이런거 안되네 리셋하면 아예 다 처음부터 찍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 그건 좀 귀찮은데 하나씩 리셋하는것도 아니고 전부 리셋은 좀 귀찮음 다시 올려야되잖아요 일단 더 해볼게요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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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ы 아 아 아 아 아 자, 회오리 생기고 어! 와 이거 범위 만능벌이 아! 아니 붙어있지도 않았잖아 왜 와서 발로 차고 난리야 붙어있지도 않았잖아 이번엔 범위가 얼마나 긴 거야 두 개 먹어 두 개 먹자 좀 때리는 타이밍이 필요해 아 이거 틈타서 아!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아 이거 내가 잘못됐다 포션이 너무 급해서 포션을 눌렀어 그래서 또 내 공격을 피하지 못했네 아 잡을 것 같은데 못 잡네 바위 누르고 부르기 한번 들어온단 말이지 이제 바위 쓰는 건 좀 익숙해졌는데 데미지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머리 박는 애가 더 낫나요? 얘가 더 난 것 같나요? 그래도 얘가 좀 더 낮은 애긴 한데 머리를 들이박는 애가 나을까요? 박치기가 더 나아 보여? 얘가 원기 소모가 중간이거든 근데 얘는 한 번 쓰면은 안 차는 격이라서 얜 두 번 세 번 쓸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야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얘를 가지고 있으면 치명타가 올라가거든요 치명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서 한 번만 더 해볼게 하아 근데 열 받네 그 로아에서 그 늑대 개 같아 오케이 치명타가 잘 들어가고 아이고 아이고 아 뭐야 회오리 하는 줄 알았는데 아 뭐야 최대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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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데미지는 들어가네 맞았다 아이고 너무 빨리 불렀다 안돼 아 미치해 왜 저기서 발차기가 나오냐 발차기 어떻게 피하는데 왜 나만 걸려 다른 분들은 발차기도 잘 안 걸리는 것 같더만 왜 나는 발에 이렇게 채이는 거야 다른 분들 발차기 잘 안 걸리던데 거리를 벌리면 바로 쫓아와서 발로 차버리네 거지같은 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열받네 어제 여기 몇 회 했지 어제 이거 한시간 했나요? 아 뭔가 묘하게 이렇게 피 조금 남겨두고 죽이고 죽고 그러네 15트? 아니 15트는 별로 안 하긴 했네 아이고 아 뭐야 원하자 아 또 또 또 또 또 또 아까랑 같은 패턴에 또 맞는다 아깝게 버려버렸네 아깝게 버려버렸네 아 발 아 구르기 누르잖아 와 나 미치겠네 뭐건 됐다가 이건 안됐다가 아씨 날라갔어 아 이번판은 죽자 다시 해 아 이번판 피해지는게 너무 많았어 아 아씨 못하는거지? 아 못하는건가? 아 너무 열받아 쟤 가끔 보면은 이거 왜 맞아 싶은 공격이 있다 근데 다른 분들꺼도 보니까 이걸 왜 맞지? 이런거 많이 나오더라 아니 분명히 거리를 벌리고 피했는데 이거 왜 맞지? 라던가 어? 이상하다 불렀는데 왜 안 굴러지지 하지만 시청자들은 믿지 않아 구르지 않았다는건 누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 그건 너가 누르지 않아서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건 너가 누르지 않아서 라고 얘기를 하겠지 아 구르기 눌렀는데 아우씨 아 왜 이렇게 야금야금 쓰는게 나오려나 하나 먹고 그냥 아니 이제 대사도 없이 돌려? 와 이제는 이젠 대사도 삭제하는거야? 아 엇박탄다 아 엇박탔어 야 이젠 대사도 없이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네 어 이젠 이젠 대사도 안해 어 할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떠들더니 이제 말도 안해 내가 레벨이 너무 낮은가? 내가? 아닌데 낮은건 아닌거 같은데 다 피하고 다 때리면 뭐 잡겠지? 아 모르겠다 아 아 이건 또 무슨 패턴이야 아시 올바바 속으려 속으려 와 이제 또 다시 말하네 아 아 타이밍 아 어 아니 굴러 굴러 타이밍 진짜 너무 거지같은게 완전히 정확해야 봐주는 또 발로 찬다 이 자식 또 또 또 찬다 또 또 또 또 어디 어디 사커킥을 또 아이고 방탄소년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이게 심평? 어우 야 회열이 어딨어? 잠깐 변신하자 야 그거 나가버리면 아 나 진짜 원래 저렇게 나가는거냐고 회열이 밖으로 못 나간단 말이야 야 잡았다 야 잡았다 네 머리니? 설마 저거? 저거 네 머리는 아니지? 오 본인 머린가 보다 제가 제자였나보네 스승의 머리를 가져갔다며 그러니까 저 사람 제자였나보다 오 저 속상에 있는 사람이네 어제 어제 그 속상에 있던 사람 아니야? 석가문이 닮았다 오 부살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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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고 그리고 muss 저게 좋은 지점 Jesus 내가 지켜봐 오! 새로운 이야기다 오! 이번엔 다른 애니메이션 다른 그래픽인데? 와 아이고 아이고 아파 도와줬나보네 우와 연출이 미쳤네 진짜 여우를 돌봐줬어 여자야 뭐야 사람이였어 세상에 옷이라도 입으셔야죠 옷이라도 입으셔야죠 우야 우야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구나 임신했어 이누야샤? 이누야샤? 이누야샤 다른 버전 어이구 저런 남자애기네 반요다 반요 애가 둘이네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아내는 는 늙지않 어? 헉! 결국엔 여장 구미호였네 구미호네 구미호네 구미호 어 뭐야 꿈이야? 어 뭐야 꿈이야?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꿈을 너무 장대하게 꾸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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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거? 순우쿵? 와 바람이 있는 황혼 끝났습니다. 와 아니 이게 뭐야 꿈속에서 봤던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어디서 어떤 일으로 Alumni을 지켰고 꿍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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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Goodver 뱉어 엉엉에 어케어 어 새로운 근기 획득 새로운 거 획득했네요. 레벨 올랐고요. 음 오케이. 쭉 봅시다. 와 근데 방금 그거는 이제 꿈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걱정해서 그냥 여우를 죽여버린 거겠지? 하반신이 용인가? 새인가? 봉황 아니 두작 용 같기도 하고 오 이게 자꾸 내려가네 이씨 이 자식이 자꾸 날 공격해? 마이크가 날 공격하네 얜 뭐지? 그런 거 같아요. 청풍대 왕 써져 있는 거 같은데 청.. 음 음 동물들을 거느리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었나보네 아 두 개인가? 근데 진짜 잘 그렸다 진짜 잘 그렸다 이게 끝인가봐 쭉 다시 볼게요 쓱 쓱 이게 끝이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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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게요 어? 한 개 더 있어요? 어 못봤는데 그게 아까 본 거 아니에요? 대왕 대왕 밑에 누른 게 그거였던 거 그거였는데 밤에 맺힌 하얀 이슬 3회 3편 밤에 맺힌 하얀 이슬 이번엔 안개인가? 회오리를 벗어나서 이제 안개에서 싸우나? 그냥 갈게요 진행은 쭉 할게요 모자르면 뒤로 갑시다 애초에 꼼꼼하게 다 할 생각이었던 건 아니니까 어? 동자승? 동자승? 무서워 진짜 저런 석상 좀 무서워 그래서 절에 가면 좀 무서워요 가끔 절은 밤에 가면 무서운데 교회도 밤에 가면 무섭잖아 근데 밤에 어딜 가든 다 무섭긴 하네 어? 눈이 너무 예쁘다 오? 오? 뭐야 요괜가? 헉! 아 내가 변신해 있었던 거구나 속상은 속상은 어쩌다 이런 이런 곳에 잠이 불 어떻게 변신하냐 으음 죽어 임마 죽어 s男 죽어 임마 시작하기 전에 늘리고 가죠 자 아까 받은 거 좀 보자 이청노 소리를 듣고 그 거동을 살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연이 닿는 곳에서 과거의 여운과 메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자 모든 첫 스택 연속술의 무적 시간이 다소 증가 바위 육신이 적을 튕길 수 있는 시간이 감소되지만 튕기기 성공 후 소모되면 법력의 절반을 반하 회피 후 단기강 내에 공격이 다소 증가 마지막 거 할까 이거는 사실 보스 아니면 잘 안 쓰니까 이거를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올리자 무조건 센 공격력이야 난 좀 노재밀지언정 그게 맞아요 구르다가 몇 대 쳐맞은 거 보고 느껴지는 게 우리 기력에 좀 소모할까요? 기력을 좀 소모할까? 기력을 증가시킬까? 잠깐만 피하는 걸 좀 더 민첩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까 보스 싸울 때 너무 많이 맞아서 기력 소모가 다소 감소 간파 시에 아 이건 사용이 어려우니까 막 올리기도 애매하네 일단 치명타 피해 증가니까 이거는 보스에서 좀 많이 쓸 것 같으니 이거 올리자 아까 치명타 3스틱 열심히 썼잖아요 그죠 오 여긴 눈이 오네 오 여기 애들 조심해야 되겠다 아 냉기 쌓이네 와 길어 뭐가 이렇게 길지? 원래 이렇게 길었나? 뭐가 이렇게 길어졌지? 보스는 금방 깨지던데 보스 금방 깨지던데 여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와 눈보라 눈보라 아 이 자식이 뷰를 또 한번 봐야 되겠군 여기서는 또 잘 안보이네 이야 여기는 약간 그거랑 비슷하네 갓 오브 워 이런 느낌 어 렉 오 렉 설산길 여기 있다 어 근데 바닥 뭐냐 한번 명상해야 되지 않나 명상길이 안나오네 이따 운기 주식 한번 하고 무기 봅시다 파밍이 필요하군 와 2만원이나 필요해? 잠깐만 가벼운 곤봉 사식 봉 돌리며 이동은 모래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공격 범위와 피해진가 특성은 사실 아 아 모래바람이 일으킬 수 있다고 아 탐나는데 단철모래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 아 참 예 맞아요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 들죠 아 치명타율 차이가 좀 나는데 기운은 그럴 수 있는데 좀 파밍해야 돼 무기를 얻으려면 단철모래 장비 황갈빛 전포 감면을 일정량 획득한대 오 그러면은 잠깐만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 누적한 곰봉치 1스택 소모할 때마다 단기간 내에 치명타율이 다소 증가? 야 이거 공격력 좀 세겠다 이거는 심지어 특급이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게 상급이란 말이야 아 이것도 쿨 이건 쿨타임용이라서 뒤로 빠꾸하고 싶지 않은데 빠꾸하고 싶지 않은데 파밍을 좀 해야 되겠네 2장 히든 보스랑 3장 하다보면 나온다고? 그 저기 보살 잔뜩 있는 벽이 있잖아 거기 가서 한번 부숴보자 거기 안 그래도 거의 궁금했어서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보여주세요 아우 됐다 오 깜짝이야 갑자기 안 보여서 깜짝 놀랐네 아이씨 이루아 돈 모아야 돼 돈 아아 나 돈 모아야 돼 돈 아프군 아프군 그냥 먹자 이쪽으로 나오는 길일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라고 했죠? 아 근데 기력을 모아야 돼 중요한 건 아이고 몬스터를 좀 잡을 필요가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드럽게 안 쌓일 건데 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몬스터 파밍하기 어디가 좋으려나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가는 길에 아 바로 저리 있지? 일로 가면 아 그 마을 앞 마을이 꾸러 갈걸 거기에 몬스터가 많은데 거기 가서 사냥을 했어야 했는데 이쪽 오지 말고 아니 뭐 지금 굳이 입을 필요는 없는데 박치기 쓰려면 모아야 되는데 다른 데 갔다가 채워가지고 오자 그게 낫겠다 그게 맞겠네요 일단 진행을 하다가 돈이 모이면 그때 와서 사자 어차피 지금 이 옷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약하다 느껴지면 그때 구매해서 또 성장하면 되니까 일단 그냥 갑시다 어차피 돈부터 모으고 와도 되는 거니까 뭔 소리지? 떠도는 영혼은 처음에 만났던 그 몬스터 아닌가요? 어? 카메라가 멈췄는데? 어? 다시 돌아간다 어? 튕겼는데? 어? 뭐야? 나 튕겼어 저도 순간 방송이 멈춘 줄 알았어요 튕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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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요 위에 있어도 괜찮아요 캠 조금만 더 내려줄까? 위치가 너무 애매해 여기 두는 사람도 있고 여기 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위에가 났겠지? 갑자기 튕겨가지고 깜짝 놀랐네 여러분 계신 곳은 비가 오나요? 지금 여기는 날씨만 꾸리꾸리하네 지금 안 와요? 여기도 어제 새벽에 쏟아지고 안 오더라고 또 올 것 같네 어제 비 올 때 손을 살짝 내밀어봤거든요 진짜 시원하면 1도 없어 비 올 때 살짝 내밀면 차가운 기운이라도 살짝 느껴지긴 하거든 원래 비가 내리면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데 비가 쏴 내릴 때 손을 이렇게 딱 바깥으로 이렇게 딱 꺼내봤는데 이게 무슨 온도지? 순간적으로 그랬다니까 저거 다 몬스터 아니겠지? 오 맞을지도 설려나 오나 혹시? 유키히메 유키온나 유키히메가 유키온나지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니? 어? 아! 아니군요 아 설려 저 사람이 설려 뭐야 뭐야 손에 복숭아 들고 있는데 중간보스인가? 아닌데 새로운 요괴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굳어있구나 어찌보면 설숭이는 맞네 설숭이 설은 맞았다 설숭이 가까이 가면 움직일 것 같아요 역시 여기 뭐가 있을 줄 알았어 돈 모으는 겸 있는 애들 오! 오! 데뷔지 뭐야 데뷔지 뭐야 아퍼 어 한 대 안 맞기 조심해야 되겠다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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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얘는 아니구나 움직이는 애가 오! 움직이는 애가 있고 안 움직이는 애가 있고 그런가 보다 그래도 콤보에 딱 끝났는데 엔타임 보스가 꾼... 저 원숭이... 보스 부르나? 저 꼬마 후 친구 이야기 좀 해 아 뭐야 오! 아 시작하자마자 공격 치사하게 오! 야 너 검 탐난다 오! 발로드 오! 오! 어머 그런거 하지마 뭐 뭐야 갑자기 막 기도하고 절을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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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잉? 뭐지? 도망간거죠? 나 잡은거 아니지? 뭐야 비열한 놈 비겁한 자식 도망가다니 갑자기 런을 치네 기도하는게 도망갈라 그랬던건가? 어? 상자가 있네 잘 보이지도 않아 한천리 하이 헬로우 아 근데 확실히 맵 디테일이 좋아요 아악 아악 아 아으씨 놀래라 어이씨 여기나 저기나 얘부터 잡아야 되겠다 얘가 제일 오오ò 이 녀석 셀 줄 알았어 여기도 먹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나? 정면도 있긴 한데 나뭇가지 형식 길이여가지고 확실히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럴 줄 알았어 대충 예상했는데 작은 애들부터 어떻게든 죽였어야 됐다 한 번을 이렇게 다 몰리면 잠깐만 갑자기 혹시 인터넷이 막 안 좋고 그렇진 않죠? 유튜브 녹화가 갑자기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 일단 돌려봐 유튜브 갑자기 녹화가 안 되고 있대 뭐냐 저기 안 되고 있다기보단 수신 환경이 안 좋다고 떠있네 어? 원숭이랑 다시 싸우는 거 아니겠지? 그냥 지나갈게요 지나갑니다 달리는 게 더 빠른가? 구르는 게 더 빠른가? 뭔가 구르는 게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와 구르는 게 더 빠르네 달리기보다 기력이 좀 금방 떨어지긴 해도 구르는 게 더 빠르네 아 아 아 쟤가 걸렸어 아 진짜 얘한테 맞춰야 돼 야 꼈어 꼈어 야 꼈어 이건 아니지 어디 있어 와 씨 의지럽네 쟤 무시해 하나씩 죽이자 어 원거리 녀석을 불러올 수 없나 아 아 오오 쟤 오케 이리와 아 다 걸리네 아 다 오네 오 그렇지 그렇지 아 아 다른 애가 걸렸어 뭐야 방금 어 뭐야 아 씨 너무 멀리나가서 설마 돌아갔니? 아이씨 하 하 아 돌아갔어 그럴 거 같더라니 아 아 쉽지 않은데 일단 그냥 싸워보자 쭈 여기서 분신술 써볼까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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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럴 때가 아니지 오 얘네들 포션도 먹네 뭐야 모션만 그런건가 오우 씨 드럽게 아파요 어우 너무 아파 아 아 씨 이러면 또 갈 거 아니야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맞아 소모를 너무 많이 하긴 해 아 또 여기서 가야 돼 죽은 데서 나왔으면 좋겠다 지나갑니다 정면으로 가야지 어디로 가 확실히 빠른 거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달리기거든 지금 이게 걷는 거야 이게 달리기야 근데 차이가 드럽게 많이 나죠? 나도 원숭이면 나무 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축지도 쓰는 파네 축지법 더 쓰게 안 해주나? 장소 이동만 축지고 이렇게 싸우면 너 너 모션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여기서 싸우면 안 보여 아 진짜 미치워 죽었어? 정지술 쓴 건 좀 아깝긴 하지만 쉽지 않구만 이리 와 아 눌렀잖아 아 눌렀잖아 피약이 아 눌렀잖아 피약이 왜 인지가 안 되는 거야 피약이 눌렀잖아 아 아 이 새끼 싼 아이들의 1대1 싸움에 싼 아이들의 1대1 싸움에 아 아 진짜 미치겠네 드럽게 세네 그냥 지나갈까? 아 그냥 지나갈까? 아 제 정도는 한 300원 주니까 300원 주니까 내가 싸워보려고 하는 건데 쉽지 않은데 일단 일단 막 달려가서 문부터 열어보자 문은 열릴 거 같은데 돈이 얼마 있지? 만 원? 최소 3만 원 넘게 모아야 될 건데 막 그래도 돈 금방 모았다 저는 이제 뭐 영혼 이런 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라서 그리고 무슨 아이템을 줄지 어떻게 알아 이게 뒤로 갈수록 그 장비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부족하니까 또 뒤로 돌아가서 파밍하는 건 귀찮잖아요 눈에 보이는 큰 녀석들은 잡으면서 가는 게 그나마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 쪽이라서 물론 제 아이템 안 줄 거 같긴 하지만 돈만 좀 줄 거 같긴 하다만 아 아 이거야 어 맞은 건가 아 묘하게 아 근데 페링 한번 써보고 싶은데 잡몹한테 이게 안 쏘지나 비켜봐 비켜봐 아 어 얘네 너무 아픈데 진짜 피를 떠나서 헬로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나도 저만한 데미지 좀 줬으면 좋겠다 봤다 아씨 잠깐만 이거 내가 봤을 때는요 쓰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 야야야야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치사한 녀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드디어 욕을 했어 와 아 아 아 아 아 아 가사한 녀석이 싸우는 것도 여러분들의 귀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심한 욕은 안하고 싶기 때문에 저도 욕이 막 목 끝까지 올라오긴 하지만 욕 클립 만들면 부기부기를 밀어낸다고 그게 더 싫어 욕 클립이 올라와있는게 더 싫어 어쨌든 첫인상은 결정할 수 있는 첫번째 클립일 수도 있던데 욕은 좀 아니 뭐 나도 사람인데 욕은 할 수 있지 이쪽으로 가볼까 여기 상자있나 여기도 0 아 여기까지 따라와 이 자식 치상이 안보여 카메라 시점 너무 거지같아 카메라 시점이 너무 안좋네 결국엔 저쪽으로 가야되네 아니 몬스터가 많아서 시점이 막 지 맘대로 바뀌네 저 위에 박쥐가 있거든 또 또 또 같이 싸울라 이러다가 됐다 됐다 결국엔 저기가 맞는 길은 맞네요 문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이쪽으로 먼저 올걸 그랬네 이쪽으로 먼저 올걸 그랬네 저기는 저기는 그 분실수를 먼저 쓰고 갈까 뭐 꼬우면 내려와 꼬우면 내려와 밑에 싸우자 밑에가 더 넓어 오라 옳아 어 됐다 두개? 구르기 후 연속 스킬을 계속 시전할 수 있다 엑스를 시전하면 구르고 엑스? 그냥 기본 평타? 오 해피도 마찬가지래 기력이 최고구만 솔직히 저거 때리는게 제일 최고네 아! 아 뭐야 너 아까 잡은거 아니었어 다시 제대로 돌아갔구나 아 깜짝 놀라 또 또 속았네 이런 느낌인가? 자 분신술 가자 가자 그렇지 그렇지 다같이 뭉쳐서 싸우는거야 여기서 그냥 다 써 뒤에 뭐 있는지 모르니까 어차피 보스는 죽으면 돼 아 와 진짜 제 연속 돌아버리겠네 쑥 안돼 돌아가지마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설마 풀피냐 와 조졌네 그냥 갈게요 와 풀피네 아니 피정동 깎아놔야지 풀피는 좀 아니지 않나 아 원성복구 당했네 잠깐만 무시하고 가자 아 뭐야 여기 길 아니었어 뭐야 여기 길 아니야 뭔데 길인 줄 알고 왔더니만 길이 아니었어 잡아야 갈 수 있는 곳인가 너무 지옥인데 아 죽어야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쟤 어디 갔어 어 쟤 혼자야 어 연속공격이라 미치겠네 어 연속공격이라 미치겠네 여덟 마음속공격이라 미치겠네 허건 앗 하아 하아 어 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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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침착하게 좀만 기다려 잘 피해봐 너무 뒤로 가지 말고 온도를 좀 낮췄어요 평소에 틀지도 않는 온도 26도 해놨어 컴퓨터를 위하여 내 몸 하나 나 추워도 괜찮으니까 컴퓨터를 위해서 어잉? 뻥인가? 어어! 징그러! 춤나 보다 춤나 보다 에잇! 징그러 닭인 거 같은데 너무 징그러워요 여기 토지신이래 어 박쥐 됐어 오오 이거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오오오 토지신이 나 데리고 간다 본인은 새면서 왜 난 박쥐야 시상하게 나도 원숭이 얼굴에 새 만들어주지 그냥 똑같이 징그럽게 매미보단 낫다 우와 배경보소 이야 오오 어? 여기서 싸우는 건가 보다 오 일단 온기조심 한번 하구요 아... 여기선 특성... 일단은 이 친구가 좋으니까 이대로 쓰자 어? 잠깐만 아 다 썼지? 오케이 가자 출발! 야... 우와 근데 이거 배경화면으로 써도 되겠는데 이렇게? 배경화면으로 써도 되겄어 미쳤네 내가 울트라를 못하는 게 진짜 한이구만 울트라 했으면은 완전 그래픽 미쳤을 것 같은데 오공 빼면은... 아니지 오공도 약간 얼굴 안 보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등짝이면 괜찮잖아 아니 그리고 나름 코스튬 멋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울트라 못하는 게 아쉽네요 진짜 한 2, 3년 전만 했어도 울트라로 게임 했는데 다 이거 2, 3년 전에는... 아니 2년? 한 2년 전에는 울트라로 게임 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못하네 오우! 발 시려! 오우! 발 시려! 완전 발 시려! 뭐가 나올까? 와 방금 눈 얼음에 떨어지는 효과 봤어요? 소금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거? 뭐야 잉어인가? 물고기 같은데? 잉어 아니야 잉어? 잉어킹 잉어킹 동양식 잉어킹 나온다 잉어 같은데? 생김새를 보니까 뭐 이사람이었어? 뭐 이사람이었어? 잉어 chinese 우리의 아들끼들 여러분이 모두에게서 하나씩으로부터 제가 이것을 제게 다 바 이제는 칸 진홍 지금 칸 진홍 지금 시작해 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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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였구나. 근데 쟤 2패가 저 사람인가? 내 가면 어디 갔어? 잠깐만. 이거 보스 그것도 안 돼. 얜 전기네. 이거 어떻게 때리는 거야? 붙었을 때나 때릴 수 있나? 싸우기 빡세겠네. 잠깐만. 오우.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야. 가까이 붙는 데만 시간 다 걸리겠네. 야야야. 얼굴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아. 아. 높이 조절 못한 거 실화냐? 아깝다. 좀 시간을 주고. 정지술이 짧다니보다 방금 못 맞춰서. 아깝다. 어우. 잠깐만. 일어나. 어우. 누우면은. 아. 죽었다. 아.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거리 간다는데. 설마 이거. 봄봉 그걸 찍어야 되나? 봄봉 찍어서 해야 되나? 아니. 패턴이 어려운 느낌은 아닌데. 때리질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패는 저 빡빡머리 아저씨랑 싸우는 것 같은데. 그쵸. 잡을 수 있게 만들어놨겠죠. 강제로 스킬 찍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뭘까. 뭐죠. 패턴 파악하는 겸. 한 거니까. 아. 이런 근데 원거리에 공격하는. 경우는. 자. 한번 써볼까? 아. 아. 걸렸네. 아씨. 뭐 애들 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애들. 애들 어디 갔어? 나 안 죽었다. 아. 죽지자. 아니 어디 갔어? 아이씨. deliveries. 수 Costa. 1. 지금chodzi. physicists. We. 우리는. bawats. 위. 주. 줘. 와. 아이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 곳인가 와 근데 진짜 뭐 어떻게 싸워야 돼 꼬리도 안다 아 이거 어떻게 싸워 어떻게 싸워야 하는 곳이요 와 얘 치명타를 어떻게 놔야 되지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싸워야 돼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열심히 싸워서 왔더니만 왜 이제 이런 애가 아 떨고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기믹을 모르겠네 머리 때리려고 앞에 있다가 많이 맞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근데 꼬리도 안 맞아 꼬리도 타격이 안 들어가요 몸통까지만 타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옆구리를 공략하기엔 옆구리가 너무 하늘에 있어 앞을 보고 있어도 머리만 바닥에 있고 정면에서 싸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약점이 정면에 있어요 저거 찍으면은 정면으로 뜨잖아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막 바위가 있는 것도 아니야 부딪혀서 막 쓰러지게 해서 싸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때리면 괜찮은데 한 대씩 치명타 날리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싸워야 될 것 같아 최대한 붙어 있어야 돼 쫓아가야 돼 기력이 모잘라 기력이 모잘라 죽는다 죽는다 아 죽는다 아 죽는다 아 죽는다 모넌이 이래서 좋은 겁니다 등짝에도 올라탈 수도 있고 얘는 등짝에 올라타는 기술도 없구만 모넌은 공룡 등이라도 탈 수 있지 활이라도 쏘지 얘는 공기판 같은 거 못 타나? 아니 이 정도 능력이면 장풍 정도는 기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장풍 기술이라도 좀 만들어주지 파이어볼 같은 거지 파이어볼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때려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오네 아까처럼 때리면 데미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잘해봐야겠네 내려와 내려와 아 야 야 그래도 내 앞에 얼굴을 좀 내밀어 주는 격이긴 해요 어 꼬리 잡힌다 이제 꼬리가 잡히네 시점이 막 바뀌는데 잠깐만 시점 보다가 못 피했다 야 죽었어 야 죽었어 오 안 죽었어 아 죽었어 아니 방금 시점 어디 가나 보려고 했는데 제가 하얘 가지고 잘 안 보인다 용도 하얀색이라서 안 보이네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되나? 이 악 물고 싸워야지 뭐 어떻게 싸워야 되지? 어떻게 싸워야 되지? 울아 가까이 울아 아 시점이 안 옮겨가지고 시점이 안 옮겨가지고 시점이 안 옮겨가지고 아 아 피하기 너무 늦었다 눌렀는데 이 새끼 아 제발 한대라도 좀 맞아봐 하 와 한대라도 좀 맞아봐 아 어떻게 싸워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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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싸워야 돼? 허공에 몽둥이질만 하게 되잖아 내가 봤을 때 치명타 내려치는 위주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맞춰야 치명타가 쌓이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야? 집도 없어졌는데 뭐 어디 위에 가서 싸워야 되나? 잠깐만 뭐 아이템이 있나? 상자가 있네 아이 뭐야 아 아 또 다굴이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이씨 그냥 한번 피운다 생각하고 난 지금 저걸 먹어야 돼서 잘했어 두 마리나 맞네 뭐 좀 다른데? 아 단철모래가 떴다 아 좀 강화하고 올까? 강화해도 맞을진 모르겠다면 물품 좀 사자 이거 강화할 수 있겠다 이러면 옷 바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옷 바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14,000원 아 풀세트 입을 수 있을까? 14,000원이면 조금 모르겠네 아 뭐야 내 지갑이 내 지갑에 돈이 되라 어 깜짝 놀래라 어 깜짝 놀래라 저긴 없고 뭐라도 만들자 아 방어력이 약한 건 아닌데 뭔가 약한 느낌은 아닌데 21,000원? 일단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볼까 무기 하나 만들면 끝나겠는데 아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돼 네 저 친구들 한 번만 더 파밍하자 운기 주식해가지고 여기 파밍하기 좀 좋아 보이네 단체로 파밍하자 저거 가자 원숭이들 가자 치수들 나와 함께 싸워줘 하하하 가자 치수들 모두 움직여라 모두 움직여라 여기 있는 애들 다 몬스터 같은데 모두 움직여라 여기 있는 애들 다 어 장심이 들어졌다 안 돼 안 돼 아 아 아니 너무 빨리 죽었어 얘들아 아니 애들 너무 빨리 죽었는데 돈이 진짜 조금 보이긴 하지만 돈 완전 조금 보이지만 그래도 할만하네 이거 하던 도중에 때리진 않겠지 아 됐다 아 3,000원 한번 돌 때 200원이면 꽤 오랫동안 파밍해야 돼 꽤 오랫동안 파밍해야 되는데 무기 하나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얘네들을 항목에 좀 모아두고 공도 얼마 안 돼 가지고 어우 씨 어 잘했어 이번에 몇 마리 남았어 4마리나 남았네 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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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야 아 여기있다 팔 수 있는 거 더 없나 꽃이나 이런 채집료도 팔 수 없나 판매가 아예 안뜨네 저거 말고는 저거 말고는 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오옹 그래 야 이거 그냥 싸우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데미지가 더 높아진다 한들 어떻게 싸우겠냐 아 이거 공략을 알고 싶네 원숭이 근데 곰봉이 있으면 싸우기 쉬울 것 같아 그 늘어나는 여의봉 아 너무 빨리 굴렀네 이거 근데 약간 알비온달 같다 이렇게 때리는 것 같아 데미지가 되게 잘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일단 막 휘둘러야 돼 또 온다 아 이건 마치기가 너무 어렵다 약간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 같기는 해 일단 살아야 되니까 아이고 아우 안 맞았다 아 굴렀는데 아 제발 제발 포션 먹어 약간 머리가 아니면 약간 머리가 아니면 아이고 아이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없어 죽겠다 이거 싸우고 드럽게 어렵네 야 한 콤보 돌릴 정도로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진짜 미치겠네 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변신하려 했네 아니 저걸로 변신하려고 했네 다른 거 때리기 그게 안돼 다른 거 때리고 싶은데 이 보통 패드는 그거 그거 해야 되나요 시점 고정이 있잖아요 와 시점 고정 지옥인데 이거 아 이거 시점 고정 지옥인데 잠깐만 분명히 이게 시점 고정일테고 오케이 이걸로 해볼까 물량먹는 키가 뭐지 근데 아 L키? 오케이 구르기가 스페이스? 키마루 한번 해볼게요 점프와 컨트롤 쉽지 않은데? 키마는 그래도 시점 고정을 풀었다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아 굴렀잖아 이런 거지같은 굴렀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피한 줄 알았는데 1번도 올라왔는데 2번도 같이 눌러버렸어 오 이거 데미지 늦게 터지면서 들어가네 오 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왜 안누러져 아니 정지 안눌러져 아 정지 안눌러져 아 키 너무 어렵다 싸우다가 1번 2번 3번 4번 누르기가 너무 어렵네 이거는 움직인 미숙으로 인내서 이게 키마로 하면 달리면서 쉬프트 컨트롤을 가끔씩 아 쉬프트도 누르고 스페이스도 눌러줘야되고 위에 1 2 3 4를 같이 눌러줘야 아 내가 롤을 좀 더 잘했더라면 이 정도는 금방 했을거 1 2 3 4 누르기 어렵네 사용하는 아이템을 좀 더 잘 사용했더라면 아 와 이번엔 타이밍 맞게 누른다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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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를 벌리면 안돼 아 기력이 없다 아 기력이 없어 치명타 때려야 되는데 아 기력이 없었다 달리느라고 기력이 없어 너무한다 진짜 아이고 아이고 저때 때려야 되는데 아우씨 아우 좀 맞아라 좀 야 이거 범위가 아무데도 안다 와씨 미친 아 이거 타이밍 잘못 썼다 아 진짜 거지같네 음.. 너무 뭐.. 쉬운 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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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먹어 됐다 좀 가만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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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때려 이거 놓치면 안 돼 아 아 공 휘두를 때 그렇다고 막 안 휘두를 수도 없고 아 안 맞았네 모르겠어요 진짜 딱 딜타이밍만 맞춰서 때려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기력이 모자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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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정지시간 타임 맞춰서 때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꼭 아 치 이 이 이 이 이 이 아이고 거래야 호위가 아닌데 얼굴이 좀 밑으로 내려왔을 때 내가 얼굴 마주보고 있을 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들어갔다 안 맞았다 아 진짜 집착하게 아이고 아 아 잠깐만 아우 너무 아까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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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나이스 마지막 멋있게 잡았어 몇 번 했지? 어우 스트레스 확 받았네 나이스 아 여기 저승이야? 뭐야 뭐지? 쟨 뭐지? 어? 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 구도계 어? 옆에 사람있다 어 문은 열리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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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매먹었어 아이고 아까워라 일단 올리고 갑시다 아 그리고 아까 장신구 하나 얻었잖아 맞아 빈결 상태에 진입한 후 일정 시간 내에 치명탈 빈결에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기력을 기력 소모 대폭 감소 회피시 획득하는 곰봉치가 다소 증가 기력 소모해야 되겠다 이거 오른쪽 육체 단련도 빨리 올려야 되는데 아이고 두 개지 참 이거 하나 올리자 이것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기력이 뒤로 갈수록 좀 모자랐네요 또 누구시죠? 누구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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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 모르겠다 저 안에 있다 뭔가 가면이 약간 무섭게 생겼어 아, 설마 여기 낙댐있나? 그런건 아니겠지?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저게 뭐야? 어, 뭐야 저게? 기절인가? 어, 뭐야 저거? 엘들링이 생각나네요 엘들링 생각난다 어, 둥불 등불 등불 아니면 그 눈깔 있잖아요 눈깔 엄청 큰 애 있잖아 어, 내 눈 왜 이래? 어, 피가 줄어들고 있어 어, 이거 시간내로 도망가야 되나? 나비는 절로 가는거 같아 나비는 절로 가는거 같아 쟤를 잡아야되나? 야, 아이씨 저거 미친놈 박쥐새끼 저거 개세네 저거 효과받으니까 효과 받으니까 쎄지는거 같은데? 이게 뭐, 이거 뭔데 이거? 쟤 일단 무시하고 달려 잡는거 아닌거 같기도 하고 타임헌택 같애 아, 쟤 시야에서 벗어나면 되네 오우 여깄다 그냥 시야에서 벗어나면 되는거였어 오우 여깄다 앞으로 저런애들이 몇번 나오겠죠? 특성 내려찍기가 번개피해로 전환되어 정에게 번개이상 상태가 누적된다 아, 이게 좀 더 잠깐만 별로 안 끌리긴 했어 얘 돈만 더 있으면 되네 천원 800원만 더 있으면 되네 800원 번개잖아 이거 아, 무기만 만들어도 되나몰라 얘 점점 돈이 모자르네 팔 수 있는게 없을건데 몬스터 좀 더 잡아야되겠다 800원만 모읍시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리와 이리와 800원 800원 또 하나 더 있지 않나? 아! 800원 쓸 수 있는건 싹쓰는거야 쓸 수 있는건 싹쓰는거야 얼마 얼마 200원? 오케이 오케이 뭐야 위에 뭐 있어 아 아 젠 네들도 몬스터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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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향로에서 하면 되겠다 다음 향로가 과연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스 전에 나올테니까 또 있다 또 있다 느낌이 느낌이 좋지 않아 또 있다 그럴 줄 알았다 와 아이템 사라고 보내주네요 이 친구가 아이템 사라고 아이템 사고가 어딜 갈라고 아이템 사고가 아 이거 뭔가 운기 주식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네 안되네 이거 방 방패 뭐지 그 이상한 지팡이 지팡이같은거 때리니까 괜찮아지던데 그거 부셔야 되나 아 얘네 근데 돈 많이 줄거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600 경험치 미쳤다 미쳤다 야 이 2,100원 준다고 미쳤다 미쳐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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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잡을때까지 저거 잡을때까지 도전한다 이거 아 사라졌네 저거 나오는 타이밍 기다려야될까봐 경험치 경험치에 돈 덩어리구만 경험치에 2,000이나 올라 근데 한마리 잡으면 이제 안나오겠지 한번만 다시 해볼까 아직 한마리 남아있잖아 아직 한마리 남아있잖아 아 장비는 그렇다치고 무기로 올리죠 무기가 이렇게 5개인가 무기의 다양성은 좀 없는거 같네 어 오케이 2,600원 남았다 나머지는 한 4,5천원 되는거 같으니까 최대의 풀세트 맞출거면 2만원 정도는 가져와야돼 오 한번 써봐야지 오 확실히 티가 많이 나네 데미지 올라간거 아이고 아이고 데미지 올라간게 느껴지네 나와라 여기도 있잖아 어디에 시체인것처럼 연기를 여기 아 여기나가면 나온다 안나오네 좋아좋아 자 피 피 한번 먹고 오 이 뒤로가면 돈좀 모이겠는데 엘든링은 적어도 엘든링은 적어도 몬스터 잡몹 싹 피해서 보스같은거만 잡으러 가도 되잖아요 근데 얘는 잡몹도 잡으면서 가야되겠다 아 아 아 나온다 나온다 타이밍 타이밍이다 타이밍 타이밍 나온다 지금이야 찾으러가 오 느려 찾으러가 어딨어 저있다 아 아 조졌다 하아이 아 아 아 아 도망가다니 비겁하다 아 저기있다 아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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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나올거야 나올거야 헉 자자자자자자 잠깐만 일어나 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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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됐다 아 됐다 아 나도 모르게 눌러가지고 이거 써버렸네 한번밖에 안 나오는 애들 같은데 네 아까 상자 못 먹었는데 어딨지 아까 나타나는 타이밍이라 상자도 버리고 달려갔는데 어디죠? 어디지? 여기가 아닌가? 여긴가? 아 여깄다 오케이 단철모래 이런데서 많이 나오네 아 근데 피가 없어서 큰일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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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버섯이 아니라 버섯 괴물이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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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몬스터인가? 아닌가?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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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도자기 찾잔 도자기 찾잔 기력 회복 속도 증가? 아 방어가 살짝 내려가는 대신에 기력 회복 속도 쓰읍 이거 무조건이지 아 이걸 한번 써볼게요 방어력 차이가 그렇게 클지 모르겠다 느껴 안 맞으면 되잖아 늘 그렇지만 이런거 안 맞으면 되지 음 그럼 그럼 안 맞으면 되지 근데 길이 어디니? 아 알겠다 안 맞으면 되잖아 그렇지 오 뵙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다. 온다. 온다.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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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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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졌네. 여긴 2층 아닌가 보다. 죽어야지 뭐. 죽고 다시 오지마. 없다. 없어. 최대한 아이템 파밍하고 아래층에 나오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여기 있는 애들 다 죽이고 길이 어디야. 여기 아닌데? 길이 어디지? 그래도 같은 층은 아니라서 피가 많이 안 깎이는데? 피가 안 깎이는데? 근처에 없어서 그런가 봐. 피가 그냥 안 깎이는 게 아니라 줄었네. 피가 줄었네요. 줄어들었어. 오우씨. 드럽게 아프네. 최대한 싸움은 피해야 되겠다. 끝났다. 아우와. 일단 달리자. 오우씨. 번개 뭐야. 야. 스치며 죽음이야. 야. 나 스치며 죽음이야. 일단 달려. 돈 나중에 모아. 아이템 없으면 무시해. 일단 달려. 지금. 이건. 싸워서 뭘 하고 이 자식우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건. 어. 이건 먹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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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길이 여기가 아닌가? 길이 어디야. 어. 밖. 앞에 수상한 놈이 있는데. 저 동지 큰 놈 뭐야. 수치면 죽음이라 어쩔 수 없었다 예정된 죽음이었습니다 이거 밑에 있는 앤 내가 다 잡았죠 뚫은 애들 내가 다 잡지 않았던가 두번은 안나오는거 같은데 이거 한번 깨부수고 여기 한번 둬야 되겠다 여기는 상자가 많이 있네 아니 저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내려갈 수 있는건 아닌데 뭐지 오 나온다 나왔다 여기 층은 일단 다 잡은거 같네 이거 없으면 이런 효과는 안생길거 같은데 일단 한번 피채우고 이대로 2층까지 달려 오우 아퍼 오우 미친 끝날거 같긴하지만 끝날거 같긴하지만 2층은 2층에는 일단 없고 2층에 있나 여기저기 많이 있는거 같은데 올라가는길 끝났다 어이구 떨어지네 어이구 떨어지네 어때 멋있지 어때 멋있지 어때 멋있지 아 아씨 내 이마에다가 내 정수리에다가 화를 꽂아버리네 어이구 떨어지네 다니는길에 없었던거 같거든요 여기 아니고 오 반대편 반대편 최대한 최대한 달려 아까 그 그 녀석이 있는 곳으로 아우 떨어지는거였구나 떨어지는거였구나 하아 근데 맵 자체가 누군가 때리면 떨어질거처럼 생겼어 내가 봤을때 몬스터한테 맞으면 맞는대로 그냥 나락이요 나락 그냥 저 안으로 떨어지는거요 딱 봐도 몬스터한테 안 맞는게 나을거 같아요 최대한 피하고 가야된다 이거지 나와라 박쥐 안 돼 피하고 아유 이런 그만해 그만해 잡고 가기에는 너무 많아요 또 아까처럼 반응속도 어때 낙담했나 안 때리대 나온다 아 하필 여기 올라와서 왜 자꾸 2층에 올라올때만 그러는거야 근데 안보이던 몬스터가 생긴다 아아 아아아아아 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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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았어 몬스터한테 맞으면 반피되는 아 어디있는거야 눈가리괴물 아 어디있는거야 눈가리괴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피 줄어드는 것보단 낫네요 이게 아 반대쪽이던가 아 저쪽이다 아 끝나고 가고싶은데 아 끝나고 가고싶은데 아 이런 개 여긴 잡고 갑시다 안되겠어 저 저긴 안되겠다 저희 진짜 잡고 가자 개울받네 계단 아래 먹었어요 먹고 간거에요 아까 그 저기 장신구 나온 아 뭐야 포션먹어버렸다 안맞았냐 아 이 새끼들 아프진 않아서 다행이지 잡고 가는게 낫겠어 위에는 부작정 뗀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이거 밑에 말하는거죠? 방금 먹었어요 어 나도 몬스터 때렸을때 얘들 떨어졌으면 좋겠다 치사하게 나만 떨어지는거 너무 그렇지 않냐 두마리인데 저 박쥐가 문제야 잠깐만 미안해 아 이 안으로 못가네 박쥐한테 안 들키면 돼 아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니지 아니 아니 이게 왜 옆으로 떨어져 이건 아니지 않니? 아 이게 옆으로 떨어져? 와 이거 진짜 지옥이네 어디 있으면 나올거 같은데 돈이 얼마니? 아 14,000원? 장비 좀 맞추고 갈까? 이거 내가 원한건 아니었는데 위도한건 아니었지만 자꾸 이 친구들을 잡으면서 돈이 모이네 아 아 장비 이참에 장비를 만들고 가자 어 잠깐만 유일하게 특급이라서 아 쓰지 말까? 뭔가 아까운거 같기도 하고 뭔가 아까운거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빈결저항이 있는데 얘는 방어 방어력만 높일거면 그냥 입어도 되지 않을까? 풀로 맞추지 말고 어차피 투구는 없는데다가 아 이거 또 괜찮아 보이는데 독특한 쓰임새는 맘에 드는데 모래강풍은 딱히 내가 분신은 잘 안쓸거 같은데 황풍을 둘른다는게 모래바람이 이렇게 하는거 같아요 그 모래바람이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확 감싸는거 같은데 느낌이 왠지 그런거 말하는거 같아요 이렇게 모래바람이 방어막처럼 이렇게 촥 도는 효과가 돌면서 피에 감면 효과가 나타난다 그 말 같아요 분신과 원숭이는 라는거 보면 근데 이게 분신을 썼을때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도 되는건지를 모른다는게 함정 그냥도 되려나? 분신을 썼을때 되는건가? 하 분신이라고 그러면 괜히 분신과 거든 분신과 원숭이는 은 이면 따로 봐도 되는거 아닌가? 둘 다 같이 를 해야되는건지 따로따로도 괜찮은건지를 모르겠어 어쨌든 둘 다 포함되는건데 해석이 정확하게 안되있으니까 돈이야 뭐오면 되지 생각하지 말고 입자 이것저것 골라서 입어보는거지 뭐 쎄진다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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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않겠어? 쎄진다는데 뭐 쎄진다는데 뭐 아아이 어 지금 효과가 발 발동한거 같거든요 잠깐만 자 자 뭐 갔다올게요 저 죽으면 어차피 여기서 태어날테니까 노랑노랑해졌네 아야 아 아야 아아 이야아 애들아 정신 그만 그만 멈춰 제발 멈춰 그만 때려 2층을 2층에 올라가서 츄옹 츄옹 아 이거 찍기 잘했다 그래도 좀 쓸모없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아 이거 타이밍형 안좋은데? 또 나오는거 아냐? 아 저 번개박지가 저기서 나오는거구나 아 잘가 잘가 빨리빨리 아 아 아씨 미친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거 아 마음이 너무 급했어 아 마음이 너무 급했다 아 아 마음이 너무 급했다 어 제가 쏠까봐 마음이 너무 급했네요 마음이 너무 급했네요 아이고 잘못 놀랐네 아 시작한다 아 아 아 시작한다 뚝뚝뚝뚝뚝뚝뚝 아 괜히 먹었네 끝난 줄 알았다 좀 기다렸다 가자 갑자기 반피라서 이 타임 끝나고 가도 될 것 같아 피가 날아가는 방향이 위로 날아가는데? 위층이 있네 한 단계 위층이 있나? 나오는데 지붕인 것 같은데 이게? 아니야 위층이 있는 것 같아 쎄보인다고요? 제가 말고 몬스터가 쎌 거예요 빨간눈 몬스터가 아프거든요 언제 끝나니? 끝나라고! 그만 그만! 그만! 아 됐다 아 풀피데는 물약을 써버려가지고 얘네들 잡고 가야지 안 되겠어 이리 와 너만 와 오케이 박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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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나가면 돼 가자 아야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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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상자 장광 홅 마 와 드디어 왔네 씨 드디어 왔다 어 반대편에서 어 아 여기도 가는 길인가 딱 먹고 확인을 잘해야 돼 그럴줄 알았어 아 와 미치해 잠깐만 나와 나와 아 저 박쥐새끼 진짜 아까부터 어 잠깐만 또야 아직 제대로 찾지도 못했는데 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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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길어가지고 아 저 아이템 있을 것 같은데 끝자리 일단 포션은 있으니까 천천히 찾아봅시다 뭐야 아무것도 없네 올라가는게 맞군요 가자 여기도 그냥 싸우는거고 최대한 피하고 간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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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을 하러 오는거지 아 잠깐만 나 야 드디어 왔다 박스 아 이하페이든 녀석은 어 길이 이쪽 많네 좌팬 녀석은 이피로는 절대 못싸워 채우고 가야돼 멋있는 포즈로 멈췄다 멋있는 포즈로 멈췄다 멋있지 아잇 박스가 아니구나 누가 쫓아오는 소리가 나는데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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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너무 힘들었어 3개 이 아 잠깐만 이거 올려구요 기력에 물방을 좀 한 다음에 일정량 증가 이걸로 올리자 기력이 중요한거 같애 뒤로 갈수록 이 밑에 뭐야 내려가면 내려가면 죽을거 같은데 그냥 뛰어내리면 안 될거 같은데 그냥 뛰어내리면 안 될거 같은데 그럴거 같죠 뛰어내리면 안될거 같죠 가는길이 있을거야 아직 근돈 못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니까 약간 슈가파우더 뿌린 것 같지 않아 약간 지옥의 코스의 느낌이 오케이 예상 못했으니까 인정 언제 위에 있었지 아 놀래라 아 쟤 저기서 튀어나왔구나 어우 깜짝 놀래라 우와 놀래라 아 시작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시작하면 안 돼 적어도 여기 나온다 오케이 하나 컷 밑에 못 잡은 애는 없나 완전 꿀맛인데 이 친구들 이럴때 약간 쉬는 시간 졌다는 느낌으로다가 쉬는 거야 이렇게 공기 주식 한번 쉬고 특성 재수행 한번 눌러볼까 아 하나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 한 개씩 조정할 수 있네요 길게 Y 누르면은 내가 갖고 있는 특성치 전부 반환해서 찍을 수 있는 거고 이 액 여기 들어가서 하나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것들 다 하나씩 세심하게 해놨네 이런 건 이것도 바꿀 수 있네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나도 아 새로운 애 좀 아 머리 박는 애 얘 아까 말한 게 얘구나 한 번 들어가 보긴 해야 되는데 언제 끝나니? 안 끝났어? 드럽게 오래 있네 꺼져 꺼져 안 보이는 곳에서 그러지 말라고 가란 말이야 나 절로 가면 죽는단 말이야 나 절로 가면 죽는단 말이야 언제 끝나냐 어 이 밑에는 어떻게 될까 똑같네 약간 생긴 게 뭔가 약간 불쌍 느낌 나는데 밑에 그림자만 보면은 불쌍의 느낌이 난달까 저게 보스 같은데 근데 보스가 이렇게 먼저 나와있는 거 본 적이 없는데 보스가 저렇게 먼저 나와있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저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저거 보고 떨어졌다간 죽을 거 같은 아 저기 있네 야 여길 어떻게 지나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 아 하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 은신을 어떻게 해 아 바꿔서 어 어 여기서는 쓸만할 것 같기도 하네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좀 바꾸고 가볼까요 분신 어차피 지금 필요 없으니까 아 바위가 아 바위? 지금 바위 필요 없으니까 조용히 지나가는 것도 방법이네 그 생각을 못했네요 오케이 자 떨어지지만 말자 이거면 충분해 이거면 충분해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 제발 떨어지지만 말자 하 가자 그렇지 아 몬스터 오우 와우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아 젠저 아 어 허 어 오leme 안돼 안돼 x3 안돼x3 안되 68 제발 제발 앗 카핫 왜 하필 지금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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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잠깐만 지금은 안되는데 데리고 가자 뭐야 뭐야 얘도 특급인가 버섯산에 한번 볼까요 아어어 저기있네 아 그래도 그거 있어야 되는데 두마리? 오케이 두마리 아 근데 아 아 잠깐만 저기 못가잖아 지금 아 이제 뒤돌아서 가는게 어차피 반피니까 최대한 버텨보자 야 뒤돌아봐 끝나기전에 잡아야되는데 저거 어 어 피는 잠깐만 아 사라졌어 아 이씨 야 너 때문에 없어졌잖아 이 자식아 또 나타날때까지 이 주변에 머물러야겠는데 올라가는길 올라가는길 여기 지금 두마리 있었거든요 쉽지 쉽지않네 뒤에서 때려가지고 오우 어우 좋아 여기가 뿐에 한번꼴로 오는지 잘 모르겠네 이거 이런거는 언제 먹을수있나 조금만 기다려야겠는걸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는길이니까 여기 봤다가 왜 다시 올라가지 왜 다시 올라가지 한방컷 아 어우 쟤 저기 또있네 쟤를 먼저 잡자 저 녀석은 어차피 두마리 기억해놓으세요 두마리 아 떨어질 각인데 잠깐만 쟤 뚫으면 안돼 이리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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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제 범력이 없구나 와 도망 야 안돼 안돼 지금 시작하면 지금 시작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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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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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타이밍이 정말 거지같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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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됐다 두마리 컷 이 정도면 되겠죠 조금만 버티자 어 저기 기운 있다 어 한 마리 더 있다 저기 이거 흡수 아 잠깐만 저거부터 이거 흡수할 때 표주박도 같이 차더라고 제발 안돼 안돼 사라질 것 같아 아 아 아씨 아 한마리 사라져버렸네 아깝이 다음에 하나 잡죠 아 한마리 아깝네 여기 상자도 있다 3분이요? 3분? 길다 3분이면 긴데 여기서 3분 기다리긴 좀 그런데 어 아니다 어 맥플러리나 먹으면서 잠깐 한번 기다릴게요 나 저 녀석 잡고 가야 되겠어 저런 맛있는 친구를 가만히 둘 수 없지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이 안에서 잠시 디저트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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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ired 빗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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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ète 빗겨봐 빗겨봐 윽 이렇게 кру 죽고 남은 시체로 굽고 깜짝 놀랐다 근데 집에 한번 갔다오고 싶다 아니 향로 앞에 한번 갔다오고 싶다 이제 한번 죽을까? 안돼 안돼 거기까지 또 갈 순 없지 어우 아까 그 녀석 피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겠지? 최대한 싸워보자 어어 오씨 지금 발차기 와 치사하다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쟤네는 저 안에서 공격 가능한데 난 이 안에서 공격이 안돼 치사한 거 아니냐고 죽겠는데 나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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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니 어떡해 죽어야지 아니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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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쪽이 가는 길인데 일단 몬스터는 잡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쟤도 그래도 돈 많이 주는데 달려 달려 어 근데 이쪽이 올라가는 길 이면 저 끝에를 갔었나? 기억이 애매하네 방금 쓰고 넘어갔었어요 도저히 안되겠어서 사용을 해버렸지 뭐야 아 맞다 얘가 있구나 아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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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디서 나온 거야 아씨 얘한테 쓸 거 아닌데 아 난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 얘한테 쓸 거 아닌데 아 또 뭐야 또 너야 아니 아까보다 텀이 아까보다 텀이 좀 짧아진 것 같지 않아요? 거의 1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 1분 30초 3분이야? 왜 이렇게 빨리 오지? 토네이도 아 저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네요 안돼 얘랑 싸우려면 이거 없애고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안엔 뭐가 있지? 어 상자 있다 어느 누구와도 싸우선 안돼 기다려 아니 이게 효과가 3분이나 돼요? 시작하는 것도 3분 끝나는 것도 3분이야? 너무 긴데 아 시장에서 끝까지 기다리지 뭐 어 끝났다 또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은 금방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얘도 200원짜리라 얘도 200원짜리라 어우 좋아 아 저 잡몹 얘가 문젠데 너만 와 너만 와 그렇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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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도 돼 이리와 안 돼 들어와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아 됐다 아 아 잘못 눌렀다 오씨 방금 떨어뜨린 거였네 아 기껏 잡았는데 또 잡아야 되잖아 난 쟤를 돈을 벌려고 잡은 게 아니란 말이야 아 아 이게 같이 떨어지냐고 뒤로 갈수록 낙사가 많네 진짜 미치겠네 어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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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죽여 너 왜 이렇게 악해 그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안 되냐고 아 됐다 지금 이 맵에 몇 시간에 있는 이 맵에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다 진짜 진짜 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아 거짓았네 아 맞았어 나름 불러서 간다고 부른 건데 뭐 이쪽 아닌데 더 가야되나 이제 싸울 이유가 없었어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 그냥 가야지 안 되겠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어 분신이 사라지니까 제가 날 잡으려고 특성취는 이제 올라가서 찍을게요 위에 잘 보고 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위에 몬스터 있는 것 같은데 그치 너를 위한 선물 비싼 거 썼다 저쪽이네 저쪽이야? 아 잠깐만 이거 찍고 가 찍고 가 무조건이야 찍고 가야 돼 난 그럼 또 저기서 나온다 갔다가 죽으면 낭패야 아아 약간 그 인내의 숲 같은 느낌이야 여기 진짜 여기 보스 보스방이네 오공식 인내의 숲이야 여기 저쪽에 뭐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가봐 상자 파밍은 해야돼 뭐지 이거 무슨 재단인데 오 오 아이고 사백원 그치 이런 애는 잡아야지 약간 수집 요소네 이거는 수집 요소를 말하는 거네요 수집 요소를 말하는 거네요 여기서도 그 효과 발동하나 여긴 그래도 땅인데 안하겠지 안할 거 같애 웬만한 웬만한 그 등불은 다 잡고 온 거 같은데 혹시 빼먹은 등불이 있나 혹시 빼먹은 등불이 있나 아 내가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했냐면 슈가 파우더라고 했잖아 브라우니 위에 슈가 파우더 같은 느낌이야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벌레? 뭐지 헥 마귀 장수 마귀 장수 맞네 사슴벌레가 생겼네 근데 네 발이네 야 야 완전 기기하게 생겼다 이게 뭐야 어어 번개네 약점이 저 발인 거 같네 아이고 두 개 먹었어 와 데미지 진짜 안 들어갔는데 얘도 이거 쓴다 머리 머리 머리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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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지는 머리다 오케이 오케이 맞았어 근데 2피일 때는 조심해야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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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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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핵이야 뭐야 뭐야 이거 굴러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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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떻게 이게 피한 거 봤어요? 대박 뭐야 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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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았으면은 누웠을 거 같은데 일단 먹자 아 아 안 맞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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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다 아 얜 너무 쉽네 컷 1트만에 컷 너무 쉽다 얘는 아까 그 장판 관련된 게 한 번밖에 안 나와가지고 너무 쉬워 원래 이렇게 4발 달린 친구들이 쉽습니다 근데 별로 좋아보이진 않아 아 이거 그거구나 돈 쓰는 그건가 신의 홈백 첫째 장군 아이템의 퀘스 저기 뭐야 메인 아이템이구나 이쪽인가 내가 저쪽에서 들어왔나 아니 좌선은 이제 안해? 내가 장소를 못 찾았다? 여기 원래 맵에 들어오자마자 한 번씩 구경시켜주더니 박쥐 때문에 없는 건가? 박쥐 타고 날라와서 그런가봐 박쥐 타고 날라와서 그런가 이럴 것 같은데 그거라면 특성치 하나 주잖아 내가 못 찾은 건가? 있을 것 같은데 특성치 하나 주잖아 내가 못 찾은 건가? 있을 것 같은데 살아야 한다 무조건 살아야 한다 데미지보다 생존이 먼저지 맞지 바위 바위 아직 필요 없겠지 대신에 나처럼 특성 올리면요 노잼일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하실 분들 있으면 재미있는 스킬 위주로 찍으세요 전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좀 재밌게 하려면 여의봉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이런 것까지 다 찍어보세요 보니까 찍으신 분들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 두 개 있으니까 한번 강화하고 올까 걸어보니까 아니 근데 곤충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곤충 곤충 그 곤충으로 늘릴 수 있는 거 그거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늘리지 말고 싸우라는 건가 풍산의 대나무숲 풍산의 대나무숲 내가 봤을 때는 그 담금주 특성 있잖아요 다른 소울 게임은 포션이 아예 하나잖아 그렇다 보니까 개수랑 늘어나는 것 위주로 그렇게 한 건데 이거는 다른 담금주 통을 찾을 수 있다 보니까 그걸 일부러 좀 귀하게 둔 것 같아 특이한 게 특이한 게 많다 보니 어 약간 그런 쪽으로 간 것 같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우유 너무 좋아 에이 우유 많니? 우유 술이니 뭐니? 어 너무 좋아 승급 여덟 번 쓸 수 어 늘어났니? 오 오 이게 뭐야 술 전장 중 원숭이의 생명치가 일정량 회복 잠깐만 이거 한님 내가 지금 양술이잖아 보련 아 그러니까 겉의 모습을 바꾸는 건가 약간 조금씩 체력이 찬다는 건가 어쨌든 호리병 모양을 바꾸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사자 하나 있네 하나 하나 있네 하나 이런 거는 미리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필요할 때 쓰자 괜히 미리 사놨다가 약간 실망할 수도 있어 어 아 나 분명히 산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있으면 되지 않나 하고 왔다가 아 맞다 저번에 내가 샀지 이렇게 하면은 어 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자 더 실망할 수도 있어 아 맞다 기껏 왔는데 시간 낭비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장비 장비 전체 생명체 회복인데 아 잠깐만 전장 중 원숭이의 생명체의 일정량 회복이라는 건 호리병 마시지 않아도 조금씩 찬다는 거겠지 한 번에 차는 것보다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진짜 기력 몰빵이다 기력 몰빵 스테비노 몰빵으로 하는 그거랑 똑같잖아 투두투두투두 가자 애정의 호수야 이거 다시 냉장고에 넣어야겠다 아니 기량이 제일 재밌어 솔직히 말하면 기량 관련이 제일 재밌지 않나 아 뭐야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네 아 여기다 약간 좀 스테미너 괜찮고 좀 평타로 이렇게 낭만이잖아 낭만 막 스킬로 화려하게 막 이렇게 하면 낭만으로 이렇게 촥촥촥촥 칼 하나로 세상을 평정하는 그런 느낌 멋있잖아 그런 거지 사실 뭐 다른 거 부수적인 게 귀찮아 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원수유먼 할 때 모듈 맞추는 것 때 때문에 진짜 이걸 이 게임을 하면서 내가 제일 성향에 안 맞는 게 모듈 맞추기 안 맞는데 내 성향이랑 너무 다른데 전체적으로 길이 좁다 전체적으로 길이 좁다 이게 맵당 하나씩만 있나 어 이거 약간 그거 닮았다 그 생과 치로에 그 머리 세 개 있는 애들 있죠 막 세 명이서 굴러다 있는 애 닮았는데 몬스터지 넣어 그럴줄 알았어 바로 하나 올라갔네 이따 좀 모아두고 눈소리 근데 진짜 같다 약간 모래밭 소리 같기도 하고 두 마리냐 세 마리냐 어 이거 뭐지 나무 진주 나무에서 진주가 열려 뭔 소리지 저게 뭐야 저 몬스터 뭐야 어 바퀴벌레 같아 낙지맨 오 세다 뭐 촉수 뭐야 이거 오 개쎄 어 아파 저거 봐라 아 아 너무 쎈데? 오마이 갓 약간 불에 익은 낙지같은 느낌이네요 가는 길이 너무 멀어 그래도 밑에 애들은 잡으면서 가야되겠죠? 이 애들 어그로 안 끌리게 조심하면서 가야되겠다 여기는 그런게 없어 백오텍이라고 해야되나 등 때리면 뭐 더 있고 이런거 아씨 이거 너무 아파 이거 눈덩이야 돌덩이야 460원? 오우 아퍼 오우 뒤잡는게 없어 게임이 이런거 다 먹고 가야겠죠? 쉽지 않은 녀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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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한 번에 잡을 순 있네 꽤 빡셀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낙지맨이 있나보다 향로 거리가 점점 좁아지네 거리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인데 간격이 길이 아니구나 오우 일단 되게 길이 뭐랄까 이렇게 일방통행은 맞는데 엄청 좁다 뭔가 약간 일대일로 길에서 마주치면 싸워야되는 것처럼 이 밑에 뭐지? 어 여기 뭐하는데지? 아 저쪽 위가 길이 아닌가? 여기가 원래 길인가? 위에도 길이고 아래도 길이네 아래 먼저 가자 보통 이런건 위에가 길이 아닌데 잠깐만 저 성을 보아하니 오른쪽이 길인 것 같네 여기도 심상치 않은데? 저기도 심상치 않고? 뭐지? 아 여기가 원래 길이네 아 나비가 알려주는 거 보니까 여기가 원래 길이다 아 잠깐만 어? 잠깐만 향로가 근처에 있으면 찍고 가고 어? 잠깐만 향로가 근처에 있으면 찍고 가고 어디까지 가야돼? 어디까지 가야돼? 어디까지 가야돼? 저 위에야? 아니 뭐 길을 이렇게 알려준대? 저기 먼저 가야되겠다 뒤에 저기 먼저 가야되겠다 뒤에 그러게 둘 다 보스 같네요 뭐야 이거 왜 움직이냐? 어 저 뒤쪽에도 길 있는데? 여기 세 갈래 길.. 어 뭐야 여기 어디야? 나 어디서 왔어? 어 나 어디서 왔지? 어 뭐야 상자다 어 뭐야 상자다 길 잃었어 길 잃었어 여기가 어디야? 어 그래 이쪽으로 왔다 어 아닌데? 어 아닌데? 어 아닌데? 어 아닌데 여기 어디? 여기 어디지? 어 어디지? 잠시만 내가 아까 오던 길이 어디지? 여긴가? 아 여기다 아 나비가 메인 길이니까요 메인 길은 그래도 나비가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일로 오는 거예요 여기 뭐 있나 파밍 재료 파밍 재료 파밍 재료 눈보라.. 어어어 눈보라가 많이.. 이쪽으로 오니까 눈보라치네 어 여깄다 이 쪽이나 저쪽이나 헷갈려 죽겠네 나 이거 돌아오는 길은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가보자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길은 뭔지 모르겠지만 야 여기도 보스 느낌 낭낭하네 앞에 건축물만 봐도 보스 나올 것 같은데 앞에 건축물만 봐도 보스 나올 것 같은데 뭐지? 무서워 뭐지? 이동? 어 탑으로 들어간다 뭐? 여긴 어디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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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갈 걸 그랬나? 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저쪽도 있네 구도탑 아아 아까 그거구나 아까 바닥에 있던 이렇게 우리 올라올 때 돌아가던 거기 탑 안쪽인가 보네 그러면은 아까 그 나비가 다음 스테이지 넘어간 쪽이고 여기가 먼저 오는 데가 맞을 수도 있어 오 오 오 오 어두워 뭐하는 곳이지? 아니면 지금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순서가 있을 수도 일단 찍고 가도 되는 거니까 뭐하는 걸까? 말을 먼저 걸어야 되나? 말을 먼저 걸어야 되나? 아비타불 관셈 모살 뭐 어떻게 해 아 그러면은 여기가 아니네 미리 찍어놨으니까 좋게 생각하죠 오 아 아니구나 아이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나가자 아 거기까지 또 언제 가 거기까지 또 언제 가 하 하 하 하 방금 또 길 헤매면 또 왔는데 거기까지 또 언제 가 하 하 하 하 하 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여기 일단 여기서 보스랑 싸우는 건 맞는 거 같아 이 거리를 보아하니 여기 순서가 있는데 배경은 정말 기가 막히네 배경은 정말 기가 막히네 아 이 정도면 스노우보드 타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런 건가 뭔가 내리막길은 달리기가 빠르고 오르막길은 달리기가 느리고 왠지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문 탓인가 묘하게 속력 차이가 있는 느낌 맞네 올라가는 게 좀 느린 거 맞네 걸음걸이가 느려지네요 내리막길이 확실히 달리기가 빨라 üs 이렇게 비켜라 길을 비켜라 금물 일단 젖 위에는 맞는 거 같다 이쪽이다 옥시 올라가는 건 뭔가 소리난다 후회해 이렇게 소리나는대 후회해 이렇게 소리 나는대 후회하 하 하아 뭐가 으르렁대는데? 위에서 으르렁대는 소리 나 일단 가볼까? 허이하! 헤이하! 이런 소리 나는데? 어? 아 원숭이 씨? 훈련 중이야? 천하유구는 후후허청 토지신이랑 사이가 안 좋네 아 뭐야? 아니네? 항아리 아저씨네? 오 패링했는데 아 뭐야? 뭐가 부터진거지? 아 아 설숭이 씨 갑자기 왜 이렇게 세졌어? 갑자기 왜 이렇게 세진거야? 저 항아리 아저씨는 정체가 뭐지? 정체가 뭐길래 매번 안식사 안식사 일단 여기 찍고 문 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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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나오기까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으니? 나 궁금한데 그거 써볼까? 분실을 써볼까? 세트 효과는 한번 봐야 되지 않니? 너무 아픈데? 이거? 바꿔 바꿔 법술 바꿔 그니까요 쟤는 능력이 뭐가 저렇게 많아 주인공이 제일 약해 주인공이 제일 약한 거 아니에요? 다굴의 장사 없지? 다굴의 장사 없지? 동료 아 때리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엉덩이로 독을 뿜어? 아우 씨 한 대 더 있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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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역시 분신 이오 도망간다 나도 빨간 공둥이 갖고 있을텐데 오 뭐야 능력 배운다 경계다 경계 결계 안식술 화염원을 그리면 방어진 내에서 자체 능력이 빠른 속도로 회복됩니다 어떻게 쓰지 근데 어떤 타이밍에 써야 할까 피가 너무 없거나 어떻게든 살아야 할 때 써야 되나 한번 앉았다 가자 어차피 다시 나올 일은 없으니까 상자 발견 좋아 좋아 쓸만할지는 모르겠다만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불의 고리를 만드네 얘는 뭐랑 바꾸는 거야 안 쓸 것 같네요 아 일단 한번 보죠 뭔지 궁금하니까 안 쓸 것 같긴 하지만 정지수를 뺄 수는 없어 뭐가 달라지는 거지 오 기력 아 아닌데 아 기력이 엄청 세진다 기력 차이가 나 이거 봐요 기력이 늘었다 줄었다 해요 오 근데 시간 되게 길다 기력 차이가 엄청 나는데 하지만 정지술 이 제일 중요해서 정지술 너무 중요해서 안 돼 안 돼 오 제자리에 육신 형태의 잔형을 남기고 순식간에 폭발하면 주위 적에 진감할 피해를 입힌다고 아 이거 하나만 더 올리자 오 회피 잘하면 분신 생기는 거네요 좋은데 인기 주식 한번 아직도 안 고쳐졌네 습관이 앉기만 하면 채워진다는 그 그 습관 그 생각 아니라다 가자 저쪽은 언제 가야 되지 탑 아니면 탑에서 내가 아직 뭘 안 한 게 있나 그래서 시작을 못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야 이 다음에 보스구만 저긴 저기서 싸우나? 싸우기 너무 애매한 공간인데 너무 잘 못하는 건가요 10분간 16분간 아 노트빈 그리저빈 이건 지지않기 이 시각 낙지 овать 아름 집사람 누구지? 여자? 여자? 거북인가? 거북이? 고래? 뭐야? 용? 뭐야? 악어 거북이네 악어 거북 황금 성분 자기가 지구시장 많은 흥대가 잃리로 시작을 지키는 건 아니오 하아... 젠라우 외라 젠라우 외라 젠라우 외라 아퍼 분명히 입에 있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아 내려와 내려와 멈추는 것 밖에 안되네 와 이거는 내려오질 않네 와 갑자기 백발이 할머니 됐어 아 할머니가 아니구나 근데 왜 화면이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졌지 연결을 쳐서 그런가 아 아 나 지말 우와 아 아 아 이게 2패인가? 모르겠는데? 방금 그게 2패인가? 뭔가 하나 더 나올 것 같은데 아 아깝다 1타 할 수 있었는데 아 아깝다 아 생각보다 많이 맞았어요 어 여기서 나오네 어 안찍었네 안찍으니까 여기서 나오네 있었구나 있었나? 아닌데 내려올 때 없었는데 바로 시작해서 와 난 지금 항해를 했구나 아하 아까 거북이가 올라온 것 까지 봤지만 출발했는지는 몰랐네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나?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구르긴 해야되나? 아! 쿠션을 먹어야 되는데 다 구르고 먹을걸 아! 꼭 첫번째 시도 지나면은 그 뒤에 안풀리는데 꼭 첫 시도가 제일 좋은 법인데 그래도 지금 나오는 사람들 중에 유일한 여자 아니야? 저거 또 있었건가? 아이고 쟤는 왜 아까 내가 만났던 용의 이걸 쓰고 있지 아..이거 내려오질 않네 아! 타이밍! 뭐랄지 아. 와. 와 아파 번개 걸려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됐다 다행이다 도망간다 아니 여기 있는 애들 왜 다 도망가는 거야 타고 가도 되는 거야? 나 설마 하늘로 군둔 만나러 가는 거 아니지? 하쿠! 하쿠 아니야 하쿠! 주먹으로 때리는데? 하쿠! 하쿠! 안돼 하쿠! 하쿠! 열었다 일단 내 손으로 안 열었음 중요한 건 내 손으로 안 열었다 어? 뭐야? 멧돼지인가? 저 팔개? 어? 어 뭐야 귀여워 저 팔개인가? 저 팔개 저 팔개 어 뭐야 뭔데 귀여워 돼지야? 쥐야? 멧돼지 같은데? 근데 농기구 들고 있는 거 보면 저 팔개 맞아 저 팔개다 저 팔개다 저 팔개다 저 팔개다 저 팔개는 저 팔개가 너무 귀엽다 어... 이따가 만나고 아니 저 팔굴 왜이렇게 귀엽니? 나도 되게 덩치...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저 팔괴가 약간 제사상에 들어가는 돼지 머리 마냥 약간 그런 머리를 가진 녀석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품바가 나왔어 품바 약간 로드오그 생각했지 로드오그 로드오그 느낌 어우 뭐야 박지 있었어? 몬스터 잡는 건 내비두고 이 주변에 상자나 파밍 할 거 있는지 좀 봅시다 상자 하나 있을 거 같은데 도구라고 하는 거 보면 먹을 게 있어 상자 하나 하나도 없나 상자 하나 어? 어? 저거 뭐지? 저 낚시하고 있는 사람은 뭐야? 동상인가? 누구세요? 여기서 낚시하면 뭐가 잡혀요? 뭐야? 나중에 만날 사람인가? 용이 낚시하고 있는데? 한 대 때렸는데 안 맞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애. 나중에 말하는 애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쭉 보자. 뭐 크게 먹을 건 없네. 주변을 둘러보라더니. 저 용이 핵심인가? 오! 찾았다 찾았다. 역시 이런 거 있을 줄 알았어. 생명치. 와 여기 있구나. 질꿈? 체력 질꿈? 조금 오르는 거. 몬스터는 꽤 있네. 뭐야? 무시무시. 아이템만 보면 돼요. 이런 데서는 안 보이게 해놨을 수도 있어. 저거 몬스터밖에 없네? 이겼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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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싸우다 보면 이거 마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약간 풀피로 차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한 바퀴 다 돌았다. 저팔기가 저기 가고 있네. 머리 쪽으로. 가자. 이쪽 한 번만 더 보고. 이상한 촉수. 촉수 개많아. 앞쪽에. 팔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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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어? 다 본 것 같은데. 나가자. 와. 오 징그러워. 와 진짜 크다. 근데. 근데. 그거 같아 그 로아의 에버 그레이스처럼 생겼어 에버 그레이스 보는 기분이야 얼굴이 느낌이 나 장비 생겼다 아니 가면은 이제 안 생기네 아까 그 여자가 입고 있던 거잖아 오야 이거 옷 예쁘다 48, 53? 생각보다 번개 상태 이상 몽환의 잔형으로 폭발 피해를 입히고 번개 재앙을 부여한다 오 몽환의 잔형이 뭐지? 그 무슨 분신 같은 건가? 번개 조항 어쨌든 조금씩 방어력 오르긴 하는데 재료도 많겠다 입어볼까요? 제때제때 입지 않으면 또 여러 번 죽을 거 같으니까 제때제때 안 입으면 또 죽어 만들 수 있을 때 만들어서 입어야 돼 돈도 많이 모았고 재료도 있으니까 이렇게 아니네 이건 법력이네 방어 아 이런 기복운도 올리긴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걸 더 갖고 싶기 때문에 어 맞네 이게 모가니의 잔역이네 이게 모가니의 잔역이네 어 그러면 개꿀이잖아 아 나 이거 미리 올려놔서 잘한거네 이거 미리 올려놓은거 어 저팔개 나랑 같이 움직여 같이 싸워주나? 오! 아야 미친 개아프네요 얘네들 어 번개 떨어지네 빨리 올려놓은거 와 아니 저팔개씨 치료도 할 줄 알았어? 대박 힐러였네 개꿀인데 보스 보스에서 괜찮을지도 일단 그냥 갑시다 그냥 가자 아니 근데 형씨 말 똑바로 해야지 내가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달려든거 아니야 독도 쓰네 와 와 잘한다 자동사냥 미쳤어 귀엽지 않아요? 저팔개 너무 귀여워요 오 쎄보인다 돈 좀 주는애지 아이고 잘못날렸나 오 형씨 능력이 굉장한데 오 오 여기 이런게 있네 야 좋다 좋아 어 이거 다른 나무자나 아 일단 또 그 업그라는 나무줄 알았네 여기는 저렇게 생겼나 했네 아이고 아 형씨 어디서 싸우는거야 뭐랑 뭐랑 싸우는거야 어 바위 뭐야 뭐해 야 얘네들도 이런거 쓰는구나 밑으로 가지 말고 위로 갈걸 그랬나 일단 옮기면 밑으로 가자 어 뭐야 진짜 진짜 자동사냥인데 아 그렇구만 두목중 하나였구만 두목중 하나였구만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아들 잘 싸웠어 아들 어 어 아 올리업 생각나 아 아 올리업 올리업 뼈다귀 생각나네 아 무량박쥐 어떻게 끊어오네 고마워 해주네 와 날아다니는 애들이 제일 싫어 와 좀 내려와봐 아우 이 자식아 그만 날아 그만 아우 피하고 피하고 아씨 너무 늦었다 아이고 아이고 힐을 한번 더 해주나 한번 보자 어 안해주네 안해주네 힐은 한번 부인가봐 원거리 무기가 없어요 아우 내려와 미치겠네 아우 씨 얘를 얘랑 싸울 수 있는건 이것뿐이네 됐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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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팔개 안죽어? 아니 여기 애들은 왜 다 도망가는거야 죽는 애들을 볼수가 왜 다 도망가지? 형씨 형씨 어떻게 생각해 다 도망가는거 어떻게 생각해 너 되게 강아지 같아 이런 털 가진 강아지 있는데 뭔가 강아지스럽네 기력은 풀로 채우자 그냥 가자 왜 다들 도망가는 것이여 왜 다들 도망가는 것이여 그랬을지도 아니 모가지를 자르지 않았을까요 크레토스면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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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거 보고 운다 동료였는데 받으러 가자 어디로 가야되니 눈물 받으러 가야겠다 눈물 받으러 가야겠다 확실히 배경이 좋아 헬로 요르문 간드 포지션은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그런데 친구였던 애가 뼈다귀만 남아있으니 슬플만도 하지 눈물 어디다 흘렸니 여기 있다 덩치는 큰데 눈물이 너무 작다 아 눈물이 너무 작네 담금주 재료다 해볼까 아 이거 거기 가서 봐야지 아까 여기가 길이 어디지 길이 어디지 저기는 막혀 있었잖아 윗길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볼까 예스 예스 저 팔개 저 팔개 이거 저 팔개 한번 보여줘야지 저 팔개 근데 강아지 같지 않아 돼지 느낌보다 약간 털은 강아지요 여긴 약간 돼지를 되게 멧돼지도 털이 저렇게 뽀셩뽀셩하게 안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털이 되게 뽀송뽀송하게 나있어 만져보고 싶어 아 의족이 길이구나 가자 형씨 뭐라고 말 좀 해봐 심심하니까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저 팔개 힐 쿨타임? 아이고 아 아 아 야 으악 요게다 저리가 가라고 뭐야 누가 있는데 으악 아 아 공중부양은 에바인데 잠깐만 풀려라 풀어라 하나 어디갔어 지난버리 동봉 잡아라 쟄 탕 잠깐만 잠깐만 아 제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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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는 거 그만 기준은 나로 공격이 되다보니 몸빵은 안되네요 이 친구 딜은 같이 되는데 몸빵이 안돼 기본적으로 포커싱이 나한테 와가지고 와 달리기 개빨라 와 저기 끼면은 못오나? 아 소환이 되는구나 아니야 아니야 걔네랑 싸울 시간 없어 빨리와 빨리와 아니야 그 녀석이랑 싸울 시간 없다니까 아이고 오 오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있잖아 오잉? 엥? 세 마리 아니었어? 오잉? 뭐지? 한 마리 이미 잡아서 그런가? 얼굴이 안보여서 비닐에 있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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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보물을 나누다니 거짓말 어 저쪽 건너편에 있다 기다려 나 저거 좀 먹고 올게 이게 뭐지? 술인가? 남교풍월 일단 저쪽 밑에 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쪽 절 갔다가 가면 될 것 같아요 길이 맞나 저기? 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길이 여긴 것 같아 응 이쪽인 것 같아 눈 효과는 좋아 빨리 겨울 왔으면 좋겠다 그쵸? 이거 보니까 빨리 겨울 왔으면 좋겠네 잘 따라오고 있지? 겨울이 좋아 지금 그 약간 겨울 되면 목도리로 얼굴 가리기도 좋아가지고 약간 그 꽁꽁 싸매고 다니는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이구나 어 뭐야 어 상자다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었구나 어 저건 뭐지? 저건 뭐지? 아 그래? 사당 사원이래 여기 지키는 사람인가 봐 몬스터는 아닌데 이봐요 거기서 뭐 해요 혹시 대화라도 어 어 어어 어 아 중간 보스네 아 아 얘네들 본게 내성이 있는 거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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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오 저팔기 씨 힐 좀 저팔기 씨 아니에요 다음에 해주세요 나름 잘 싸웠는데 근데 되게 아프다 되게 아프다 그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어 저거 뭐야 옛날에 어린이 만화 중에 머리 두 개 달린 용이던가 미국 애니메이션 중에 머리 두 개 달린 용 나오고 과학 걔들 과학 관련이었던가 기억 날라나? 거기 나온 용 닮았어 그 용 느낌 머리 두 개 달린 용 저 물고기야 뭐야 아이고 변신할 생각 없어 변신해 버려 이거 그 용이란 지금 이게 뭐지? 아무리 안 돼 그 용도 안 돼 Division 그 용도 안 돼 아우 아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받고 싶을 때 받으면 좋겠다 그래도 힐 먹을 시간은 아이고 저팔계가 벌어주네 아이치 아아우 아 아 아 오우씨 뭐야 터졌어 힘내 척팔개 도와줘 와 나 진짜 미치겠네 타임 척팔개 척팔개 잡아줘 아 너무 아깝다 좀만 버틸걸 아니 타이밍이 하필 쓰고 날랐는데 푹 하고 쳐버리네 일부러 그런건지 내가 타이밍을 자꾸 그렇게 잡는거지 쉽지 않군 별로 그렇게 쎄보이지 않았는데 쎄네요 아니요 계속 나와요 그래도 회피 쓸 때 나오고 나서 번개 한번 치직 터지는데 폭발이라는게 번개 한번 내리치던데요 얇은건데 얇은건데 그럼 하나 둘 셋 오 으쌕 뭐야 쇼키됐다 아! 한 번 더 터지는 걸 기억하려 아이고 온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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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이거 ㅋㅋ 잘한다 이겼다 이거 죽는 거잖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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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먹어 저 피 찰 때까지 좀만 기다려 내가 막타 다행이다 고마워 저팔게 막타는 내가 쳤다 되게 찡찡대네 불쌍한데 그럴 거면 나랑 싸우지 말았어야지 이 녀석아 저쪽 길이 맞나 보다 가자 사오정이랑 3장은 언제 만나지? 3장도 만나겠지? 지금 마지막이 3장을 만나는 건가? 아 그럼 완벽하게 다 나오진 않겠구나 그럼 저팔게가 끝일 수도 있겠네 그니까 이 DLC 나온다는 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걸일지 아니면 다른 부분일지 봐야 되겠네 번의 편일지 아니면 메인 스토리의 다른 이야기일지 이걸 봐야 되겠네 뭐지? 길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쵸? 길 여기 아닌 것 같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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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는 문 안 열리는 데가 아니잖아 다시 돌아가 돌아가면 거기일 것 같은데 다시 길을 찾아야 하네 왼쪽 막혀있고 오른쪽 막혀있고 위로 올라가는 길을 찾아야겠네 저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또 따로 있나? 이거 한번 찍고 갈까? 이 근처 아니던가? 어딨지? 이봐 형씨 찾아봐 이 근처 아니었나? 아 여깄다 어우 잘 보이지도 않네 잘 보이지도 않아 술도 한번 봅시다 아까 얻었으니까 보자 한 입 마실 때마다 현재 최대 생명치의 36%만큼 회복합니다 이동 속도가 다소진가? 잠깐만 이게 지금 똑같잖아 근데 얘는 담금주 재료를 3개나 할 수 있고 아 이거 애매한데 그래도 이거 좋다고 하니까 이걸로 하고 법력 회복이랑 피해 감면이랑 일단은 아이고 이거 3개 하자 한 번에 36% 오르는 거는 괜찮은데 아 이게 야금야금 오르는 거 은근히 괜찮았거든요 일단 이걸로 가보죠 안 올린 거 있던가? 아 이거 좀 쌓아놨다가 합시다 한 3개 정도 되면 낙지인간 또 있네 아 저 녀석 먹어 보자 어 고마워 피가 정말 조금 차는구나 데미지가 세 뭐 뭐 더 말해봐 그러면 뭐요 뭐 뭐 왜 오 옆구리에 뭐가 있단 소린가 어 이쪽이다 있다 있다 기운도 많이 모아야겠어요 기운도 많이 모아야겠어요 오케이 굿 굿 잠깐만 근데 아까 오는 길 옆길 잠깐만 보호가 나 이런 거 못 지나치는 타입이라 이건 지나치면 손해보는 받는데 지나치면 저는 손해보는 거 같은 기분이라 아무것도 없어도 일단 가봐야돼 뭘까 아 역시 역시 뭐 있다니까 내가 만약에 못 보고 지나쳤으면 그건 안아까운데 봤는데 지나치면 아까워 여긴 그래도 그게 없네 갓 오브 워 갓 오브 워은 퍼즐 요소가 있잖아 얜 퍼즐 요소까지는 없네 그것도 나름 재밌는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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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치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럴때 이것 봐라 아 못올라가는데? 아 도와주고 싶은데 올라갈 수가 없다 아 굿굿 열심히 싸우고 있어봐 좌선 맞아요 오늘 첫 좌선이에요 이게 여기 있는 거면 좌선은 아까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위치를 모르니 알 수가 있나 땡 아 그거 알아요? 애기들이 막 훠엥 하고 막 엄청 올 때 저 종소리 있잖아요 종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릇소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종에서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치잖아요 땡 소리치잖아요 그럼 애기들 울음 그친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 소리들면 애들이 편한가봐 아이고 뭘까요 체력? 아니네 오 이거 뭐야 취진복호안? 이게 뭐야 단약처방? 이게 뭐지 복용 후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공격 피해가 일정량 증가합니다 오 공격 물약이네 공격력 올려주는 물약 어디서 많이 본 뒤태가? 흡수 오케이 점점 뜨거워지는 느낌이 나네 열기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가자 올라가자 아 이쪽이 아니구만 우와 뭐야 아 이쪽으로 아이씨 저렇게 안되네 잘한다 아 어 나이스 굿굿 잘했다 잘했다 어 저거 갖고 가야지 얘는 뭐 쓰는거지? 어떤 기술이려나 파란색이다 근데 특급을 써야지 파란색은 좀 어 쉬었다 가자고 누가 있는 어 어 약간 파도네다 어 네 아멘 어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귀를 보니까 맞는 것 같아 3장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보이네? 약간 3장 환색 느낌 아니야? 앞에서 3장 모습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른이었는데 저 팔개를 보고 나니까 얘가 3장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저 팔개 보고 나니까 얘가 3장처럼 보이네 어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죠 이 녀석이 유물을 다 영혼을 다 모으기 위해 도와주는 거 아니야? 길을 인도하는 느낌일 수도 있잖아 소환보다는 능력치를 키워준다고 해야되나?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쉬어가자고 해서 앉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네 어 약간 수련시키는 거지 넌 아직 더 배워야 한다 이런 느낌 나무악을 타고 나무악을 타고 어? 뭐가 들어왔는데 네번에 얘를 올리라고? 아 이제부터 불상 올리면 불상에 이제 그거 해야되나 보다 기도해야되나 보다 저렇게 생긴 게 여러 4개 있나봐요 오! 오오! 오우! 여기도 있다 얌은 왜 안이런 아니야? 근데 확실히 먹고 나니까 달리기가 갑자기 엄청 빠르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밑에 하나 더 있다 나마비타불 난 속지않아 가는 길이 꽤나 꼬불꼬불하네 이런 녀석은 금방이지 저기 하나 더 있네 배경이 되게 예뻐요 올라가는 길 아 놀래라 아 뭐야 놀래라 어디서 나온거야 깜짝 놀래라 됐다 4번 다 했다 뭐가 움직이는 소리 났는데 뭘 깨운건가 느낌이 심상치 않은데 오케 표주박 풀 뭔가 쿠당탕 소리가 났어 보스전인가 하긴 심상치 않다고 생각은 했는데 넓이가 아 아 또 이리 올라가면 안 돼 아 또 이리 올라가면 안 돼 그 뒷머리 너무하네 음. 왜왜왜? 같이가! 어디가 나의 힐러? 같이가! 여기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딜까요? 이쪽인가? 바로 찾아서 다행이다. 오우! 오우 상자! 돈이 얼마나 있지? 와 3만원 많이 모았네. 이정도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거지? 여기인가? 완전 가파른데? 걷는 것보다 빠르지? 뭐야? 동굴 아니야?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네? 기어들어갈 줄 알았는데? 우르막길 미쳤다. 역시 우르막길 점프지? 공기주식 한 번 하고 가자! 이 밑엔 뭐지? 이 밑엔 뭐지? 떨어지면 죽겠군. 기운이 있긴 하지만 뭐지? 저 파에겐 씨? 불백! 불백! 돼지불백? 불백시다 불백. 돼지불백 치네. 불백! 빙결인가 보다. 오! 오! 이 재수 페링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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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뭐야? 이 슬로우는 뭐야? 뭐지? 뭐야? 뭐야 뭐야? 도망갔어! 아니 진짜 여기는 도망이 패시브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두발이야! 이게 좁은 곳에서 싸우니까 오우 아! 너무 늦게 눌렀다 얘네는 하나로도 충분해 이렇게 들어와서 이건 뭐지? 장신구! 미래 구슬? 적 명중 횟수가 충분하면 다음번 치명적 피해를 회피할 수 있다 음... 너무 애매한데 이거? 모르겠네 이건 좀 잘 모르겠네요 좋은지 저 팔개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중이야 저 팔개의 소중함 어우 렛 걸려 와아 감상 한번 하시죠 이야아 하늘도 표현이 잘 됐는걸? 이야아 하긴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보일수도 좀 다르게 보일수도 아 뭐야 아우! 잠깐만 이거 왜 안서진데 아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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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먹었어 하나 더 먹었어 아우 때릴 타임에 잘못 맞췄다 아! 아 쏘지라고 아니 쏘지라고 아씨 미치겠네 어 도구로 뭐야 이거 도구로 바꼈어 와 와 와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어? 아 아 잘했는데 피가 너무 없었다 오히려 좋아 허리병 없는 상태로 시작하는 것보다 낫지 아 맞다 여기서 가야되지 여기서부터 가야되네 번개 저항 말고요 근데 이거는 능력치를 떠나서 방어 아 이거는 올라가서 해야겠지 방어력이나 그런 기본적인 스탯 관련해서 생각해서 입은 거니까 막 굳이 아깝고 막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달려야겠다 능력치만 따지고 보면은 갈아입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해요 아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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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써진 줄 알았더니 씹힌거였구나 아우 잘못됐다 미치겠네 하나 더 먹으냐 미치겠네 아 일어나 아우 씨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우 잠깐만 아우 아 타이밍 잘못됐다 한 대 더 때리고 밥 있어야 되는데 하아 진짜 한 대 더 때리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도 머네 멀다 벌어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진짜 이거를 하루에 한 20시간 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네요 의외로 이런 게임 피로도가 높지 않나 깨기 위한 일념 하나로 막 15시간 16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단해 이 멀다 또 멀다 하 이렇게 아이고 귀를 돌아버렸네 아 미친 아 돼지 불백 진짜 진짜 돼지 불백 마음에 안 든다 나 돼지 불백 좋아하는데 현황은 한다면 할 수 있는데 내가 말이 없을 거예요 현황이야 못할 건 없어 말이 없어져서 그렇지 말이 없어지고 이제 막 표정이 점점 진지한 표정으로 밖에 안 나오고 나도 만약에 카메라 없이 방송했으면 현황 할 수 있었을 거야 아마 급격히 줄어드는 말수와 시청자들과의 소통을 단절하는 현황을 보고 싶으신가요 넌 게임만에 우리는 우리끼리 말할게 이런 방송을 원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우씨 튕겨놨다 아 아 아씨 그만 그만 아 아 아 아 열받네 열받네 사람 보스 중에서는 제일 센거 같네요 아 열받다 마이크 안들어갔죠 마이크를 내가 껐으니까 안들어갔지 어 참을 수가 없었어 아 너무 열받네 아 진짜 미친거 아냐 바른말 고운말 그게 무슨 소리에요 바른말 고운말 써야지 일단 싸우는 곳이 좁기도 하고 여자는 텀이라도 있는데 얜 텀이 좀 없어요 싸우는 거에 텀이 좀 적은 편이어가지고 아 이렇게 연속으로 막 날리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일단 범위가 넓어 저 친구 뒤통수를 때려도 뒤통수를 때려도 뒤를 돌아본다고 해야돼 아 뒤를 바로 돌아 발차기 하잖아 다른 보스는 그래도 뒤돌면은 늦게 도는 편이거든요 어 잠깐만 아 아 아 아 독이 저기 안 먹혀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거 쓰기 전에 이 아저씨 먼저 써 봐야 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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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통하는거 개빡치네 바꿨다 안통하는거 안통하는거 야! 됐다! 굿! 좀 빡쎘어요 경건하게 다시 내일은 불맥을 먹어야겠어요 돼지 불맥 먹어야겠어 어? 쟤도 쓸 수 있네? 아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난 궁금한데 이렇게 인사하는 거랑 이거 인사랑 뭐가 다른 거야? 스님들.. 스님분들 보면 이렇게 인사하던데 손 하나로 하는 거랑 두 개로 하는 건 뭔 차이지? 불교이신 분 있나요? 불교이신 분들 알지 않나 아 건방진 거야? 아니 이게 건방진 거라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얘도 특급이네 건방진 스님은 좀 이상한데 한번 볼까요? 웬 독이네 순간적으로 적에게 다가간 후 단번에 뾰족 가시가 자라나 적을 찌른다 중독 공격과 빈결 공격이 다소 증가한데 약간 특성으로 싸울 때 필요한 애구나 싸워보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 미끄럼 타는 구간이니까 여러분 눈 크게 뜨세요 어디에 상자가 있는지 속도가 느린 편이네 어? 몬스터? 극락의 골짜기 여긴 없나보다 극락 극락 저게 보스인가? 이거 다 돌면 여기 비어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만 계속 뽑는데 여기 털 비어있는 거 아니야? 빨리 차는 것도 아니잖아 털도 자라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만 이렇게 뽑으면 여기 땜빵 생기겠는데 좀 웃기네 올립시다 기력은 다 올렸고 육체 단련을 좀 해보자 뭐가 많이 열렸다? 회복 속도가 다소 증가 기력 공격으로 입는 피해가 다소 증가 엥? 공격으로 입는 피해가 다소 증가한다고 내가 공격하는 거겠지 당연히 공격 공격으로 입는 피해가 다소 감소도 아니고 증가니까 입히는 거 아니 상대방이 입히는 거라고 생각했어 순간적으로 방어 방어가 낫지 않나? 아, 법력?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좀 클까? 법력의 차이? 법력 나름 잘 쓰고 있는데 바워, 법력, 바워 다른 거보다 평타를 많이 쓰니까 법력 올리자 법력 두 개 올리고 아, 두 개 쓰면 다 쓰는 거구나 어? 오?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데요? 난 더 조금일 줄 알았어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데? 나중에 기회되면 다 올려도 되겠다 운기 조심 나무와 비타부 관세운 모살 이 뒤는 뭐하는 곳일까요? 아이템 먹는 것 같은데? 아이템 먹는 것 같은데? 아 아 해가가 돌을 얻기 위해 한쪽 팔을 자른 것을 계승하는 의미라고? 아 그래서 한쪽과 두 쪽의 차이가 있는 거군요 한쪽 팔과 이 밑에는 내려갈 수 있나? 못 내려가겠지? 어? 여기도 있다 아 아 하 하 네가 하 하 하 아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 뒤로 갈수록 방심하게 만드는 거지 사실은 있지롱 사실은 있었지롱 이러는 거야 나무 어딨니 아까 중간 나무에 있던데 잠깐만 좀 친절하게 앞부분 만들어주고 뒷부분을 이제 불친절하게 만드는 거지 여기도 있나 보네 오우씨 와 이쪽 킬 맞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고 난 이거 보고 왔거든 이거 먹으려고 이거 하나 먹으려고 이쪽으로 왔는데 향이 있네 여기저기 뚫어놓으면 좋지 아까 거기 먼저 가자 위쪽에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 아 근데 겨울 토지신 여기 겨울맵 토지신 사당 너무 하찮은 거 아니야? 다른 데는 좀 멋있게 막 나무 뿌리가 이렇게 막 확 이렇게 있구나 뭔가 이렇게 푸싹 펼쳐져 있구나 되게 화려한데 여기 토지신 사당은 나뭇가지 그 자체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놨어 사당 정도는 예쁘게 만들어주지 그냥 겨울 나뭇가지 모아서 만들어놨어 사람들이 이쪽을 더 먼저 가겠지 아까 나 거기 탑 한번 가보고 싶은데 탑에 이제 뭐 안 나오려나 아래도 길이 있는데 길이 뭐가 이렇게 많아 일단 올라가 상자를 먹으려면 여기 있는 애들 너부터 죽어봐 한번 더 먹어 아 내려와 내려와 아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아씨 어 됐다 나뭇가지처럼 뻗은 데가 굉장히 많네요 여기 오니까 세 갈리끼리 생겼어 다 보스 있는 곳인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아 우리 저 팔개 어딨어 저 팔개 먼저 만 어 위에 몬스터 두 마리 아 그냥 갈 거야 저게 뭐죠 어 어 어 어 오우씨 짰짰짰짰짰 와우씨 안돼 안돼 여기서 죽으면 안돼 한 번쯤 쓰러져봐 그렇지 발목 절단 됐다 오우 야 잠깐만 두명은 좀 그래 어 나 뒤지게 생겼어 잠깐만 여기 어디 기운 없나 기운 없나 잘못 내려온거 같은데 여기 기운 없나요 기운을 주세요 이 넓은 부지에 기운 하나 없나요 제발 안돼 확주 녀석 안돼 쟤 달려들면 나 죽는단 말이야 제발 기운 하나만 주세요 런 런 런 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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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많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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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먹는 기운 좀 으잉 흐잉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너무 멀리 왔단 말이야 초록빛 초록빛깔 보여라 초록빛깔 초록빛깔 보여라 초록빛깔 보여라 와 여기 진짜 어지럽다 와 저 항아리 오 차 저거 그거잖아 저 항아리 그거잖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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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벌레 저 항아리 벌렌데 그 찾기 힘든 벌레 아니 불 변신했다가 불 변신했다가 아 어머 너 뭐니 좀 귀엽게 생겼다 엉덩이를 깔아먹겠네 esper 아 으어어오 오 후 쯧 다시 와야돼 요길 하아 은 너무 멀잖아 너무 멀잖아요 일단 찾았으니까 달려가긴 해야 되겠다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여기랑 저기랑 같은 데인가 모르겠네 일단 저기 지났으니까 빨리빨리 빨리 가 최대한 벽으로 붙어서 가 역시 거인은 한 번밖에 안 나오는군 원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 들어서 이상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갔던 길로 가는 게 잠시만요 윙 한 맘 인센 여기 있었네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멀리 돌아와서 나비도 불빛도 잡지 못한 거였네 오케이 이거면 조금 안심 저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최대한 피해서 가자고 진짜 정말 눈 많이 오는 산속 다니는 느낌이다 길이 하나도 없어 저기 있다 두 개 먹을라 했네 뭐야 저 자식 왜 이렇게 세 내가 역한 거야 제가 센 거야 이걸 보고 나니까 여태까지 다녔던 곳에 사당을 많이 안 찍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왠지 많이 건너뛴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난 너랑 안 싸울 거야 보스 만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중간 보스가 진짜 비치겠네 오우 배치기 배치기 뭔데 아 아우 아우 됐다 와 죽을 뻔 우리 삼동 삼동축 얻었다 이 밑에 막혀있는 길이었으면 좋겠다 파밍 파밍하는 길목이었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아 보스 잡고 나오는 걸로 어어 어 어 그치 그냥 주진 않지 두 마리인 것 같은데 방금 뭐 하나 더 나타났는데 두 마리는 좀 에반데 아 아 아 아 아 아 방금 앞에서 잡고 나온 애들이 있는데 와 회오리의 바람에 그냥 아주 아 때리는 줄 알고 아 안되겠다 아 아 씨 두 마리는 너무 했잖아 난 혼잔데 다굴 다굴 아니 우리 저 팔개 어디까지 갔어 나랑 같이 가지 혼자 가가지고 이게 무슨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 혹시 50w가 분신인가요? 제가 빼버렸어요 약간 분신 쓰고 앞으로 나가는 거 말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 내가 50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 아 롤 오롱 안 해본 뭐야 얘 살아있네? 야 이 젠장 없는 줄 알고 그냥 왔는데 어우 시시네 진짜 오나? 어 돌아갔다 아 불빛 채우고 혹시 역시 그냥은 오 된다 된다 야 먹었으면 아이 진짜 아이 진짜 됐다 됐다 어차피 죽어주세요 이제 먹었으니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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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좀 가게 해주라 아 가까이 좀 가게 해달라고 거지같은 놈이 결국엔 이걸 써야겠네 아 정말 깔탈스럽네 진짜 잠깐만 여기는 뭐하는 곳일까 일단 그냥 내려왔는데 아 옆길이구나 아 제발 그냥 보내줘 진짜 어 뭐야 막 꽹과리 쳐 뚜둥뚜둥 이쪽엔 없나? 어 있다 시끄러 시끄러 뭐 부르는거야 어 뭐야 아 됐나? 아 또 뭐야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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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길을 뚫을 생각이었던 건 아닌데 이게 어 자꾸 길이 뚫어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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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또 안 나올 것 같죠 운기 조식 한번 하고 길을 기억을 해둬야 돼 중요한거 아 아 또 나오네 그냥 가야겠다 안나오는 줄 알았더니 저기 상자 어 여기 진짜 파밍하는 곳이네 이렇게 아니었네 어 3키로 사자원숭이 같이 생겼다 좀 치권하는 건가 뭐야 얘 치권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오 오 범위 미쳤어 잔챙이들 이런 애는 쉽죠 어 뭐야 옷? 뭔가 장비를 얻었는데 빈결저항이 높구나 술 마시기 후 일정 시간 내에 최대 기력이 다수 증가 시야 돋았다 시야도 얻었다 이건 또 뭐야 어 새로운 술 새로운 술인데 이건 진짜 파밍하려고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 아니면 절대 못 먹는 거다 이거 엄청 깊어 엄청 깊이 들어와야 돼 와 와 와 여기가 끝인 것 같네 여기는 오케이 그러면 쭉 가서 응? 끝이 아니네 여긴 또 어디랑 이어지는 길이야? 막다른 길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그때 봤더니 아스파라거스 같이 생긴 촉수네 나무 아 길이 어디가 어디야? 아씨 여기가 유독 어려운 것 같네요 어디가 어디야? 아 아 아 여기 아까 거기구나 아 오케이 아 깜짝 놀라 아 아씨 개놀랬네 아 아 너무 놀랬다 아까 올라올 때 길이구나 사당을 찾아라 사당을 찾아라 여기 있다 이러면 이동을 이러면 이동을 아 여기까지 들어갔다 온 거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가야 되네 내가 있는 곳에서 가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올라갔었잖아 그리고 여기를 여기를 갔었고 여기를 내려갔고 안 가본 길이 어디지? 안 가본 길이 어디지? 안 가본 길을 알아야 메인을 가는데 어디가 길이지? 여기 사다리 여기 사다리 아 이쪽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못 지나갔지 안 맞았다 무적이네 여기서 옆길로 안 갔다 그래서 옆길로 안 갔다 이게 더 좋네 근데 이거는 두 개짜리야 두 개? 두 개도 나쁘지 않아 최대의 일시 아 네 일단 아 다 애매해 생명력을 끝까지 올려야 되는 건데 세 개짜리가 더 나을려나? 아니야 그래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가자 아 그냥 한번 임기 주식하고 가자 보니까 이 나비가 메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당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거다 보니 아 못했는지를 모르겠네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간다 야 아까 그 개미지옥이랑 뭐가 달라 저 까마귀는 왜 저기 있는 걸까? 저걸 지키는 이유가 뭐지? 무시하고 가봐 쟤 사거리 되게 크다 멀리 있는데도 반응하네 어 뭐야 원거리 공격도 할 줄 알았어? 어? 자꾸 몽 때리네 잡고 잡고 몽 때리네 잡고 몽 때리네 잡고 오 여기가 길 맞는 것 같애 맞나? 자 나무를 타고 여태까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어디가 약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해야되나? 이 맵이 특히나 그래요 보스다 보스 가자 응? 또 먼저 온 거야? 뭐야? 또 먼저 온 거야? 스토리랑 상관없이 너무 꼼꼼하게 찾은 너무 꼼꼼하게 찾은 건가? 여기가 아니네 여기가 아니네 다른 데를 가야겠네 이쪽이 아니네 와 여기는 저는 진행을 하고 싶은데 길을 모르겠다 길을 모르겠다 알려주라 어디로 가야 하나 산 위에서 보자 그랬는데 올라가는 길은 안 나오고 죄다 처음에 갔던 길로 가자 죄다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으로 돌아가 원래 이런 건 처음에서 찾아야 돼 여기서 다시 가 여기서 다시 가 여기서부터 말고 이 다음에서부터 다시 가 아니 여기 아니야 여기서부터 말고 따라서 그냥 온 게 처음이 여긴데 위쪽에 길이 또 있나 Aus 여기서 내려왔잖아 그래 미끄럼 타고 슉 내려왔어 이제 이 쪽으로도 가보고 저 쪽으로도 가보고 와 큰일 났다 길을 잃어버렸어 어디서 가야하는지 모르겠다 element 은 suas 약간 미끄럼타기 이전으로 가볼까? 그냥 아까 거기 그냥 거기서부터 가는 게 아까 그 몬스터 잡고 위쪽이었는데 그니까요 그거 타고 이리로 내려왔어 그리고 혹시 진행대로면은 지금 사람이 이거 보고나면은 저 옆길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기 마련이거든? 뭔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면 메인이 나오겠지 싶어서 이리로 왔는데? 이쪽으로 가볼까? 아 여긴 그냥 몬스터만 있네?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갔어 옆구리에 공격한 애가 있겠지! 아! 알면서도 당했다 알면서도 당했다 이쪽으로 쭉 가 박스가 있어서 박스를 먹었고 몬스터가 있어서 몬스터랑 싸웠어 그래서 저 두 녀석이랑은 싸우지 않고 여기까지? 나왔어 뭐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인을 해치우고 나는 여기를 막 찾아다녀 상자다 저거 뭐야? 저 쓰러져 있는 거 뭐지? 저건가? 저거 뭐지? 근데 여기 지나갈 때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주변이 안 보이긴 했어 어? 이거 뭐야? 저번에 잡았던 애 아니야? 받기 뭘 받아? 응? 셋째 장군 셋째 장군 셋째 장군이라면 나 지금 둘째 장군 찾아야 돼? 셋째 장군을 찾았네 어? 어? 피 먹었... 와 씨 개쎄네 와우 까마귀 눈에 불빛 나니까 개쎄지네 정말 극락과 쾌락이 공존하네 게임이 잡으면 쾌락 죽으면 극락인가 굉장하네 이 맵은 참 참 그러네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첫째 잡았고 셋째 잡았으니까 둘째 남아있지 않아요? 둘째랑 둘째 남아있을 건데 처반의 그 말처럼 생긴 애 잡고 지금 하나 또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퀘스트를 떠나서 퀘스트를 떠나가지고 그냥 구한 거 아닌가? 아니겠지? 메인 퀘스트에서 첫번째 잡았으니까 세번째도 메인 퀘스트에 포함되는 거겠지? 기운 하나 얻으려고 했을 뿐인데 이 쪽길 맞나? 이 쪽길 맞나? 아 상자 먹고 운기가 저기 많아서 아 이런 아스파라고 써야 계속 공격해 아 젓 젓 나쁜 저기도 찍었고 저기를 찍고 나 지금 저기 찍었죠? 어 여기 어 저기 찍었어 뭐야 아 이쪽이구나 이쪽인 것 같아 아 이쪽이 있네 드디어 찾았다 아 아 피켜 아 피켜 찾았다 드디어 몇 시간만이야 저게 뭐지? 보스다 무슨 핵 같은데? 저기서 여기까지 뛰어왔야 되네 저기서 여기까지 뛰어왔야 되네 마귀장수 거파 마귀장수 거파 왜 이렇게 징그럭게 생겼어 왜 이렇게 징그럭게 생겼어 왜 이렇게 징그럭게 생겼어 뭔가 계속 쫓아다녀 에일리언같애 장판에 있으면 피 깎인다 계단 못올라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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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차림으로 일단 할아버지란다 할아버지 맞지 내가 보기엔 할아버지야 이 차림으로 들어갈까 아 점프가 안되네 아 아 아 설마 향조차 사당조차 없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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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다 있다. 여기 있다. 이거 메인 느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길 찾은 느낌인 것 같은데요. 바로 앞에 또 보스 느낌 나거든요. 싸우기 싫어서. 잠깐만. 아이템 없지? 사이드부터 보고 가야 돼요. 사이드부터. 가운데 보스 아닐 것 같아. 넘어가서 일 것 같은데요. 일단 쭉 가봅니다.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네. 그렇다면 정면이 맞을 수도 아니, 정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 정면부터 가자. 오히려 측면이 가는 길일 수도 있어. 저거 문 안 열릴 수도 있거든요. 여태까지 본 바로는 정면문은 잘 안 열리더라고. 어, 뭐지? 잘 안 열린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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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둘. 세. 두. 뒤집어 엎은 것 같기도 하고 오! 리신 리신! 오 리신! 리신 리신! 아 아씨 피하려고 하는데 안 피해 아! 아! 아니! 저 아저씨 감이 좋은데? 감이 좋네 그냥 막 때리면 될 줄 알았는데 저쪽이 보스인 것 같애 아 오른쪽은 뭐지? 일단 그냥 갈게요 오른쪽 나중에 가는 걸로 오! 가자! 아 근데 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흠! 4당 아 리신 아저씨 여기도 있고 오! 여기저기 많이 있네 오! 혹시 안 뛰고 걸으면 모를라나? 모를라나?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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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몬스터는 몬스터구나 아니었다 쟨 뭐지? 이상한 동물 빨리 처리해야 돼 오! 이런 걸로는 안 되네 찌르는 것만 되나보네 찌르는 것만 되나보네 오우씨 오우 개팍하게 생겼네 오! 오우! 오 아파 오우! 오메갓 계단 단차 있어서 이겼다 계단 단차 있어서 이겼다 계단 단차 있어서 이겼다 진흑금강 두마리요? 한 마리씩 못 싸우게 만들어놨겠지 와 얘는 못 잡을 것 같은데 도망가자 야 이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애 아 부정 아 갑자기 폴스 다 피하나 먹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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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아무리 봐도 이건 사기야 사기 정지술은 사기야 아 아무리 생각해도 저 둘 잡는 건 좀 지옥이 아닐까 땡 4개다 4개 올려봅시다 정지술 관련해서 좀 올릴까 지속 시간이 다소 증가 지금 여기까지 올렸지 정지 시간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다가가는 거리가 대폭진가 오 괜찮은데 이것도 하나 올리고 효과는 최대 중첩 10번 중첩 오우 좋아 그 다음에 하나를 한 개짜리를 뭘 올리면 좋을까 침용 타율을 더 늘릴까 이 사람은 쓸모 없을 것 같애 약간 컬렉션 느낌이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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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네들 피해서 저 가운데 어떻게 올라가니 그래도 느리니까 올라오진 않네 굿 올라오진 않는다 오 소리가 와 보스인가 보다 보스일 것 같애 조식 한번 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느낌상으로 여기가 정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이 저 팔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저 팔개를 빨리 데리고 다니는 게 먼저인 것 같애 다른 길보다 살 수가 없어 저 팔개는 내 영혼의 단짝이야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 저 팔개 어 맞네 동치가 왜 이렇게 커졌어 박사님 꼭 도움이 지 Abi 지 썬 Yok Le 그래픽 미쳤어 밑에 돌가루라 불경을 저지르는 말을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는 황미 네가 황미구나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 저 팔개 어디갔어 어 뭐야 아 이거 잘못 익었다 좀 데미지 좀 데미지 오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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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눌렀는데 회피를 아 분명히 회피를 눌렀는데 아 왜 못 피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단계 있나요? 누구를 또 괴롭히는 친구가 있나? 있긴 있을 것 같긴 하다만 얘는 아니겠지 아 아깝다 오 금방 깨지네 항상 이런 거는 첫 페이지만 잘한다 첫 아니 첫 시도 첫 시도만 편안하게 했다가 나머지가 진짜 기도해주세요 빨리 이것만 깔끔하게 깨면 정말 좋겠는데 2단계 아하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히힛 이거 맞은 부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은 거 아니야, 이거 맞은 거 아니야? 아우쓰 우리 저팔계 어딨냐고 저팔계 어? 보스랑 보스 아니 분명히 나보다 먼저 올라간 거 같은데 저팔계 어딨냐고 이 돼지 어디 있냐고 이 돼지야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 돼지야 이 돼지야 같이 싸워줘야지 돼지야 이 돼지야 이 돼지야 고개밤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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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못 때렸는데? 아니 저게 진짜? 어? 아 한 번 더 부르기. 나쁜 말, 심한 말, 호만 말. 혹시 대머리였나 저 할아버지? 머리를 못 봤는데? 머머리였나? 아 맞네? 아 세다고 머머리는 대부분 세더라고. 하하. 하하.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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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지로 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일부러 안걸렸는데 아 일부 돌았는데 아 뒤쪽으로 돌았는데 죽나? 아 살았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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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죽어 그치 이 녀석이 이 녀석이 1페이지만 있을리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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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믹 있나? 이거 뭔가 기믹이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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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위 미투지 준비 이치 질취 후삼 유우 팔개야아 도와줘 팔개야아 팔개야 도와...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버렸네? 무서워 헉! 공포영화가... 공포게임같아 이 안에 누가 싸우고 있는데? 어? 팔개! 이 안에 있었네? 우리 팔개 원숭이랑 싸우고 있네 검은 원숭이랑 싸우고 있어 아 설숭이 아니 난 분명히 잡아 안돼 나 분명히 죽였는데 아 여기 있는 원숭이구나 제가 또 싸워 얘랑 아 아 안 찬 안 찬 아 안 찬 고마워 아 안 찬 안 찬 안 찬 안 찬 안 찬 안 찬 안 찬 아 아 유신이 뭐야 고마워 이 안 찬 아 아 으 4 아 되겠다 너도 분실이 있으면 나도 분실이다 아 으 으 으 으 으 조신들 처리좀 해야되겠다 조신들 처리좀 해야되겠다 오 너무 어지러워 이거 오 힐 계속해주네 메인키라서 그럴까 아씨 아 개어지러워 이 판 개어지러워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일단 배경도 빨간데 배경도 빨간데 어 잠깐만 설마 설마 나 그 빡빡이 다시 잡아야되 설마 아 설마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문 여는 것 부터 은거 보니까 할아버지 다시 잡아 그치 트레일 저기 영상도 넘어갔는데 아 그치 맞지 맞지 나무 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와이는구나 아 아 아 아 에이 이거 또 공중에 더 있을댔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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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좀 별로였어 노노 다시 다시 음 음 쉽지 않네 이게 벽도 빨간데 약간 검붉은색에다가 몬스터도 검은색에다가 주변에도 다 빨간색에다가 내 캐릭터도 빨간색에다가 정신 하나도 없네 집중할게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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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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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빡셌다 진짜 죽을 뻔했어 나이스 조용조용 설마 나 훅화하나? 세뇌당한다. 세뇌당한다. 우리 저팔계형 막아주지 않는다. 저팔계형 막아주지 않는다. 나완지 않는다. 나완지? 나완지? 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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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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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완지? 나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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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달려들잖아 나 달려들잖아 피 흡된다 야 검 개사기인데? 완전 좋은데? 헉 헉 먼저 공격하잖아요 헉 헉 뭐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게임엔 집중하느라고 제가 뭐라 짓거리는지를 모르겠어 뭐라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밑에를 읽을 수가 없어 어 뭐야 이 상태는 뭐가 안되네 뭐야 어떻게 해야되지 어 갇혔어 야 이런 그지같은 이거 피해야하나 아니면 강.. 치명타로만 때려야되나 뭐지 기믹인거 같은데 야 이게 무슨 이때 많이 때려줘야되겠다 아 아 아니면 나도 황금이 되야되는거 아닐까 아니 나도 황금이 됐어 어떻게 해야되는걸까 아 깨지네 나네 확실한거 같애 이거 개이 그렇지 이게 이거 이거일줄 알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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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또 또 또 이거 아니 나 미치겠네 조용 조용 아 아 하하하하 3. 3. 3. 4. 4. 5. 5. 5. 6. 6. 5. 6. 아 알면서도 당했다 다시 다시 집중할게요 입을 열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입 꾹 다물고 해본다 마이크도 끌게요 하하핥하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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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멜 버스 블레이브로 블레이브로 라이브로 블레이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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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로워 grad엔 전시한 이 무기상가 이는 이기 때문에 이기상가 도전한 이기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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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예지 gu지 결국은 이 자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미군이 지났습니다. 이 자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식을 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전에 제발 죽음 루我才是天 하하하 이브建国 인생求 호동 신우 기계 터리안昇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하하하하하 왕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주유옵소다 강우치 우친 하하하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롱뽕진 장신 오배지노즈진 롱뽕진 오배지노즈진 롱뽕진 하하하하하 롱지노즈진 제 freshwater생들이 롱뾰지노즈진 롱뽕진 롱뽕진 롱g 롱 러 롱 레 롱 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진짜 진짜 돌겠네 저거는 무조건인 것 같아요 넘어가기 위해서 와 근데 한방이 깨지지는 않네요 저 황금이 여기 있어야 한가? 그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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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안 깨지면 그걸로 해야 되나 이 머리 드리빡는 애를 해야 되나 이 머리 드리빡은 애를 해야 되나 오케이, 출발 아, 이거 데미지가 있나? 어? 그냥 때려도 도대체 무슨, 뭐지? 잘 모르겠네 약간 그로기인가 봐 그로기 데미지 쌓이는 것처럼 쌓이나봐, 이거 치명타 방금 근데 그냥 펑타였어 아, 아시 아, 아시 아,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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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는 게 약간 느려 아 미치겠네 살짝 엇박을 떼 마이크 오프 마이크 오프 마이크 오프 마이크 오프 마이크 오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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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루피 나니우 3.7.8. 랜위 상신고러스, 과산에 러시니깐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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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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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l. theseil 아 아니 피했는데 왜 거지같이 와 이거 때리 타이밍이였는데 아 그냥 사지말꼴 게이지만 날아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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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나 진짜 돌겠네. 이거 왜 자꾸 맞는 거지? 눌렀는데. 아 나 진짜 돌파. 불담원은 아깝다. 하쥐아나. 어리쏘. 아 이제 피가 없어 잘해야 돼 철 좀 남겨야 되는데 으 이거 으 으 으 으 이 구르는 타이밍이 진짜 거지같아요. 진짜. 아 저 돌리는 게 진짜. 한 번 바위로 씹어야지 안 되겠다. 피하는 건 안 되겠어. 그냥 바위로 씹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냥 저거 바위로 씹어야겠어. 그럼 멈출 것 같으니까. 알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주세요. 부처님. 아 부처님 아니지. 자세 고쳐 잡기 전에 있어야지 안 넣어놓고. 또 황금 몸뚱아리 됐나. 또 황금 몸뚱아리 됐나. 또 황금 몸뚱아리 됐나. 또 황금 몸뚱아리 됐나. 뭐야 동그라미 안 만들어? 아 자세 흩트러질 때. 아 씨. 잘못 썼네 옆에 이거 게이지가 있잖아요 이거 없어지게 기다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풀린다 전기인가? 아니네 맞는 것 같은데? 저 게이지가 아닌가?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네 게이지가 아닌가 다시 하고 싶다 아 다시 하고 싶어 다시 하고 싶다 다시 하고 싶다 아 전기 걸렸다 아 진짜 아 진짜 못하겠어 미치겠네 아 그만하고 싶어 아 그만하고 싶어 아 못하겠다 진짜 아 아 아 깨고 싶은데 왜 항상 왜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만 힘든 거 써 걸리는 거야 아 부정해서 끝냈으면 됐는데 아 아 아 아 미치겠네 오오 반대로 이렇게 걸어서 써도 되는구나 오 새로운 거 알았다 정지수를 아낄 필요가 없네 아닌가 아닌가 데미지 쌓아놔서 볼까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다시 해보자 한 번만 다시 해보자 무궁칭 아 흠 흠 흠 어 아 아 포션 먹어야 되는데 아 하하하하 하하 아 하하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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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그냥 때려나서 터진 거였네 으 아니네 테스트 실패 어 그냥 약간 타이밍이 맞았던 거네요 그냥 열심히 평타 때려도 깨지긴 깨지네요 굳이 강타만 고집하지 않아도 될 때 아씨 아니 공중에 있는데 발 꾸는걸로 죽는게 데미지 들어가는게 말이 돼? 진짜 어 어 진짜 말이 안들지 않아요? 점프했는데 어떻게 발 부르는게 데미지가 들어가 보지같이 아씨 열받아 가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죽어버리겠지? 없네 아까는 나올 때 바로 쓸 수가 안되네 아 한 대 맞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타이밍 맞춰서 막 그걸 하면 안되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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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아니 아니 봐봐 가까이 있을 땐 거리가 요만하다가 내가 뒤로 울려놓으면 거리가 2번해져 진짜 말이 안되지 않아요? 거리가 이렇게 늘어나 내가 뒤로 가면 아 이거 구르기 타이밍을 못 맞추겠네 점점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어 황금 넘어갔다 어 이브 디자인 어 어 어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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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걸 잡... 이걸 하면 자꾸... 저걸 만들어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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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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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Jurassic 그지 아... 아érie 아érie à x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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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노란살 노란살 아저씨 개빡세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누론 사라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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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짜구나 가짜 가짜였구나 페이크 페이크 아 지금요 고생하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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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한다 잡아 올릴 수 있어? 으 징그러워 뭐야 으 금붕어다 뭐야 금붕어인데 오늘 이럴수록 그러면 더 저 아이가 3장처럼 보이는데요 그치 않아? 오 그림새 바뀌었어 저게 뭐야? 그리고 흐으 또 그림새 바뀌죠 그리스도는 흥? 그리스도는 흥? 그리스도는 흥? 그러나 그리스도는 흥? 아 아까 그 황미가 저 자라 인가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믿음을 얻으니까 애가 점점 모습이 그걸 애초에 괴물로 있는 거 말고 사람으로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 얼굴을 못 보여주잖아 왜 나오겠지? 요즘 징그럽다 가오나시 같애 이거 뭔가 생과 치이로의 가오나시 느낌 나지 않아요? 금 나와 금 금 가져가 딱 그거 잖아 지금 뭘 홀리는 것 같은데? 사람을 잡아먹으라 설마? 아니겠지? 아 더 달라는 걸까 설마? 욕심쟁이 아 너무 무서워 너무 잔인하고 무서워 죽으면 저 마침 Jeremiah Queen 그래 시청자 그래도 스님들은 열심히 기도를 드리긴 하는데 웻 그쵸 황금고이 달합 와 너무 무서워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너무 잔인하게 그려놨어 아, 저의 정국은 이 변화가 되어있습니다. 아니야, 그는 그의 정국이 넘어갔습니다. 아, 저의 정국은 이 정국을 얻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정국의 정국을 얻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정국을 얻고, 그것을 얻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러 부능잉 하이 장섬의 인고인신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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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쭤베아아 쭤베아아아 대박인데 쭈호 부고 지펑 지퇴 네 사모사이 과연 이 눈이 잘 어울린다. 저 하트는 철형의 성악과 이빌어 지치니는 그 생명의 성악과 그의 계산을 갖춘 수 있습니다. 그의 사회의 전무이기 때문에 그의 성악을 가르치다. 그의 성악이 있는 것보다 그가 그의 성악을 받는다. 이 성악이 많은 타이밍을 발표한다. 그의 성악을 불고기를 enfra 보이지. 그의 성악을 타고 그의 성악이 있는 것들도 그는 성악을 죽여줬을 수 있는 것들도 그에게 성악을 자유한다는 것들은 와우 니로우 잉쌍마오쇼 거슨쇼다 시은 치신 포메다 비치에라는 거 얻었어요 세 번째 잘하면 금요일 안에 끝낼 수도 있겠는데? 라는 건 플래그인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음 근데 내가 이런 류의 중국 드라마나 아니면 중국 관련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봤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불교의 용어든 아니면 비슷한 내용으로 많이 찍을 테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을 것 같은데 워낙 그런 쪽을 전혀 안 보는 스타일이라 조금은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이 스토리 부분을 풀어내는 부분이 그래서 유튜버분들이 유튜버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영상 만들기 해석 봐가지고 어렵다 좀 내용이 이 스토리에 따로 나오면은 우리 한번 보자 나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네 나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네 오 막 넘길 수 있구나 조금이 що 진짜 잘 지났죠 제 마음의 사랑과 많은 사랑과 그리고 그 시각의 사랑에 대한 존재 그리蛇 2군 이 시각의 사랑은 바로가 주한 환가 그리蛇 2군 그리蛇 1군 그리蛇 3군 그리蛇 3군 그리蛇 3군 그리蛇 3군 그리蛇 4군 아 그래야 되겠어요. 제가 서유기를 본 적이 없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게 완전히 서유기 보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각색이 좀 된 부분이 있는 게 맞죠?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너무 그 내용보다 조금 각색이 된 부분이 있나요? 그쵸? 그쵸? 각색된 부분이 있겠죠? 아 오케이 오케이 다 본 것 같아요 다음 이걸 보고 앞부분을 일단 봅시다 아마 편집점은 여기를 잘라서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앞부분에 넣는 게 여기가 잘한가? 앞부분은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드디어 저 팔개랑 다닐 수 있나? 좋아하는 거 봐 오케이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뭔가 마이크가 살짝 밀린 것 같아요 자잘한 렉 때문에 오디오랑 영상이 살짝 삐뚤긴 한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갑시다 조용히 해 조용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